호랑이가 쓴 유언 옛날 깊은 산골의 한 서당에 아이들이 열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소리내서 천자문을 읽으면 듣기가 참 좋습니다. 서당 단 밖에서 글 읽는 소리를 듣는 것은 그 동네 어른들의 즐거움이었어요. 그런데 글 읽는 아이들은 같은 구절만 계속 읽는 것이 따분하고 때로는 졸음이 오니까 재미있게 지어서 읽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늘 천다지 가마솥에 누른 밥 박박 읽어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이들은 먹는 생각이 가득하네요. 그 서당에 이처럼 짓궂은 아이가 둘이 있었습니다. 훈장 선생님은 종아리를 때렸어요. 이놈들아 그래 누룽지를 먹는 것은 좋다. 그런데 왜 나는 조금 주느냐? 훈장 선생님은 속으로는 웃으면서 겉으로는 이렇게 나무랐습니다. 아이들이 누룽지를 박박 긁어서 선생님은 한 조각, 우리는 두 조각 이라고 노래를 불렀거든요. 오늘 저녁은 집에 가지 말고 전자문을 여기까지 다 외워야 한다. 이렇게 해서 그 서당 친구들은 서당에서 자게 되었습니다. 한 아이는 갑동이라 하고 한 아이는 을동이라고 했습니다. 갑동이가 을동이에게 말했어요. 어제 덫을 놓은 데 가보자. 산토끼가 걸렸을 거야. 그래 오늘 저녁에 집에 가면 안 된다고 선생님이 그랬으니까 여기서 자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산토끼나 활옷불에 구워먹자. 그래서 갑동이와 을동이는 서당 아이들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자 덫을 놓은 데로 갔습니다. 산토끼 한 마리가 정말로 잡혀 있었어요. 고맙다. 내 덕분에 우리는 오늘 저녁에 재미있겠구나. 아이들은 신이 났습니다. 토끼가 잡힐 줄 알고 소금이란 김치를 선생님 몰래 서당의 한쪽에 이미 가져다 두었습니다. 서당에는 두 아이 외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마음 놓고 산토끼 고기를 구워먹을 수 있었습니다. 한참 맛있게 먹는데 밖에 누가 온 것 같아서 무심코 문구멍 뚫린 곳으로 밖을 보았더니 호랑이가 마당에 와 있는 것이었습니다. 때는 한겨울 흰눈이 내리는 달밤이었습니다. 이러한 풍경을 보면 시조 한 수가 나올 것 같으나 지금 호랑이가 고기 냄새를 맡고 찾아왔으니 어찌해야 좋을지 몰랐습니다. 갑동이와 을동이는 얼어붙은 듯이 꼼짝할 수가 없었어요. 문을 걸어 잠그면 호랑이가 들어올 수 없겠지만 내일 날이 밝을 때까지 저 배고픈 호랑이와 이웃하고 있으려니까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저 호랑이도 무엇을 먹어야 가지 그냥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산토끼 한 마리가 저 커다란 호랑이를 배부르게 해줄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훈장님에게 혼이 나더라도 집에 갈 것을 하고 후회가 되었습니다. 호랑이 때문에 벌벌 떨고 있던 갑동이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을동아 우리 저 호랑이에게 산토끼 고기 몇 점을 주어볼까? 그러다가 고기 맛을 보고 우리에게 덤벼들면 어떻게 하니? 하긴? 그럼 어떡하지? 을동이가 갑자기 무릎을 탁치며 갑동이에게 귀엔말을 하였습니다. 작게 말한 것은 밖에 있는 호랑이가 들으면 안 되기 때문이었지요. 갑동이가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갑동이가 토끼 고기 한 점을 잘 구워서 문구멍으로 던졌어요. 밖에서 기다리던 호랑이는 냉큼 받아 먹었습니다. 호랑이는 불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화루에 나무를 많이 넣어 불을 환하게 피웠습니다. 그러니까 고기도 잘 구워졌어요. 이번에는 을동이가 토끼 고기 한 점을 호랑이에게 던졌습니다. 다음에는 갑동이가 또 토끼 고기 한 점을 던졌어요. 호랑이는 친절한 아이들 덕분에 맛있는 산똑이 고기를 몇 점 먹게 된 거지요? 갑동아 준비 다 됐니? 응, 속에 그것을 넣었어. 이번에는 더 잘 던져? 그래. 산토끼 고기 속에 무엇을 넣어서 호랑이에게 던지는 모양입니다. 앞에 던진 것보다 약간 무거웠으나 이미 고기 맛을 본 호랑이는 냉큼 받아 먹었습니다. 갑동이가 던지자마자 을동이도 무거운 토끼 고기 한 점을 밖으로 던졌습니다. 더 던져야지. 이제 뼈밖에 없는데. 가만히 있어봐. 무슨 소식이 있을 거야. 어서 문고리를 잡고 있어. 나는 불을 활활 피우고 불붙은 장작개비를 들고 있을 테니까. 조금 있다가 호랑이는 훌쩍 뛰었습니다. 그리고는 산천이 떠내려갈 듯이 울버지졌어요. 호랑이가 지붕을 뛰어넘었습니다. 집을 빙빙 돌기도 했어요. 이것을 본 갑동이와 을동이는 방 안에서 단단히 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성난 호랑이의 밥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신없이 날뛰던 호랑이가 대문 밖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호랑이가 언제 다시 돌아올 줄 몰라서 갑동이와 을동이는 갑동이와 을동이는 한숨도 못 자고 방 안에서 문고리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화루의 불은 꺼진 지 오래였지요. 자정이 넘어도 호랑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날이 밝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때를 지어서 손에 곡괭이와 도끼와 몽둥이를 들고 서당에 올라왔습니다. 간밤에 호랑이의 울부짖음에 놀라서 달려온 것입니다. 갑동이와 을동이의 아버지가 앞장을 선 것은 물론입니다. 달려오던 사람들은 냇물가에 쓰러져 있는 호랑이를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오고 소리를 질러도 쓰러진 호랑이는 일어날 줄을 몰랐습니다. 죽은 놈이 무슨 수로 일어나겠어요? 아이고, 웬일로 호랑이가 여기서 죽었어? 그러게 말이야, 오죽 속이 탔으면 냇물에 와서 물을 먹으려고 하였을까? 마침 얼음이 얼어서 먹지도 못하고 죽었네. 호랑이 같은 맹수가 뭐가 답답해서 속이 탔을까? 여보게들, 호랑이가 피똥을 쌓는지 서당 쪽으로 발자국이 나 있고 피가 떨어져 있네. 그러자 갑동이의 아버지와 을동이의 아버지는 서당으로 달려갔습니다. 혹시나 하는 불길한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지요. 서당에 들어간 아버지는 쓰러져 있는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깜짝 놀라 일으켜보니 다행히 무사했습니다. 한참 만에 정신을 차린 갑동이와 을동이는 호랑이를 물었어요. 호랑이는 어찌 되었어요? 염려 말거라. 어찌 된 일인지 호랑이가 피똥을 싸고 죽었더라. 그러자 지금까지 기운이 없던 두 아이가 벼랑감 벌떡 일어나더니 만세를 불렀습니다. 우리가 호랑이를 잡았어. 사람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방 안에서 기절한 아이들이 언제, 무슨 수로 호랑이를 잡았다는 말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호랑이에게 놀라서 혹시 미친 것이 아닌가 생각했어요. 갑동이와 을동이는 호랑이를 잡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산토끼 고기를 던질 때 처음 몇 점은 진짜 고기였지만 두 점은 발각해 달군 돌을 고기 속에 집어넣은 가짜 고기였던 것입니다. 미련한 호랑이는 고기 속에 불덩이가 된 줄도 모르고 냉큼 받아서 씹지도 않고 뱃속에 꿀꺽 삼켰던 것입니다. 뜨겁기 짝이 없는 불덩이가 뱃속에 들어갔으니 천하장사인 호랑인들 별수 있었겠어요? 뇌장이 녹아서 죽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호랑이가 속이 타서 냇물에 왔을 것이라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마당은 온통 난장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얀 눈 위에 피로 쓴 글씨가 있었어요? 여기 좀 보게 무슨 글자가 눈 위에 있네? 사람들이 달려가 보았습니다. 내 주기랑호 내 주기랑 호랑 평생에 처음 들어본 말이네 이때 영리한 갓동이가 말했습니다. 호랑이가 참 유식한데요 죽는 마당에 유언을 썼어요. 그러자 일동이가 말했습니다. 한문도 모르고 한글만 아는 놈이 뭐가 유식해? 이나라 호랑이가 이나라 글로 썼으니 죽었을망정 유식하지. 얘들아 죽은 놈의 호랑이가 유식하면 어떻고 무식하면 어떠니? 도대체 내 주기랑호가 뭐니? 왼편부터 읽지 말고 한문식으로 오른편부터 읽어보세요. 사람들은 다 같이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호랑이 죽네. 이놈은 여전히 무식하구먼 뛰었어야지. 다들 한바탕 웃었답니다. 자기 꾀에 넘어간 사람 옛날 어느 마을에 한약 재료들을 모아 파는 건재상이 있었습니다. 마을에는 당귀며 작약, 박하, 지왕 등을 재배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며 야산에도 인삼, 도라지, 감초 등이 널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근 사람들은 그 마을을 산약골 혹은 산약리라고도 했습니다. 건재상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재배한 약초와 야산에서 캐온 산약대를 사들여 모아두었다가 읍내장이나 대처로 가지고다가 팔아 많은 이윤을 남겼습니다. 어느 날 그 건재상 앞에 왼 사람이 말 다섯 마리를 끌고 왔습니다. 말들의 등 양쪽에 얹은 길마에는 짐을 가득 실은 자루가 실려 있었습니다. 건재상 주인은 약재를 팔러 온 사람이라 판단하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후학의 값을 저드리겠습니다. 건재상 주인은 말들을 돌아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말 다섯 필에 무슨 약초를 이리 가득 실었습니까? 약초 임자는 길마에 실린 자루 속에서 크고 허연 인삼 한 보리를 꺼냈습니다. 인삼이군요. 다섯 마리의 말에 실은 것이 모두 인삼입니까? 예 주인장 여기 실린 것들이 모두 이렇게 미끈하게 생긴 인삼입니다. 그래 모두 얼마를 받으실 작정인가요? 이것을 팔려고 가지고 온 물건이 아닙니다. 돈을 급히 쓸 일이 생겨 이걸 잡히고 주인장께 돈을 좀 빌릴까 해서요. 인삼을 싸게 사서 한미천 단단히 잡으려고 했는데 엉뚱하게 돈을 빌리러 왔다는 말에 건재상 주인은 맥이 탁 풀렸습니다. 그러나 곧 건재상 주인은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인삼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어도 이자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지요. 말 다섯필의 실은 인삼값만 해도 어마어마할 뿐 아니라 그 이자 또한 적은 액수가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체 얼마를 쓰시려오? 얼마쯤 빌려줄 수 있겠소? 그거야 손님이 말씀해야겠지요. 전량이 필요합니다. 한 달 뒤에 어김없이 갚고 인삼을 도로 찾아갈 테니 전량만 빌려주시오. 건재상 주인은 재빨리 말등에 실린 인삼부대를 세워보고 손님의 얼굴을 살펴보았습니다. 좋소 전량을 빌려드리리다. 대신 이자는 먼저 떼주셔야겠습니다. 주인장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한 달 뒤에는 천량을 가지고 올 테니 들림없이 이 인삼을 내주셔야 합니다. 염려 마십시오. 내 일에도 신용 하나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리하여 건재상 주인은 인삼 임자에게 천량을 빌려주고 인삼을 맡았습니다. 어느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인일인지 인삼 임자는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보름이 지나도 인삼 임자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건재상 주인은 과히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맡아둔 인삼이 사오천량은 좋기 될 터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한 달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인삼 임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건재상 주인은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주인은 곡간으로 들어가 인삼 자료를 풀어보았습니다. 자료 위쪽에 있는 것들은 분명히 인삼이었습니다. 주인은 아래쪽 것들을 꺼내어 인삼의 잔보리들을 잘근잘근 이빨로 씹어보았습니다. 맛이 달랐습니다. 다른 자료의 인삼들도 씹어보았습니다. 역시 맛이 달랐습니다. 넋이 나간 주인은 그만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부느라 감쪽같이 속았구나 이건 인삼이 아니고 백돌아지구나 나는 망했어 인삼 임자는 유명한 사기꾼 이었습니다. 그는 자료의 위쪽에는 진짜 인삼을 넣고 그 아래쪽에는 백돌아지로 채워 건재상 주인을 속였던 것입니다. 넋이 나간 건재상 주인이 곡간에 누운 채 저녁이 되어도 나오려 하지 않자 13살 먹은 아들이 달려왔습니다. 아버님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 생겼나요 일이 생겼냐고 일이 생겨도 이만저만한 일이 생긴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제 망했구나. 주인은 아들에게 사기꾼에게 속아 천냥을 빌려준 경위를 말하며 아들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아들은 한참을 곰곰이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런 일이라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 말라니 집이 망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걱정하지 말라는 거냐 제게 생각이 있습니다. 생각이 있다고 도망친 사기꾼을 쫓아가 잡기라도 하겠다는 말이냐 그런 생각은 아예 말거라 그놈은 벌써 천리말리 도망쳤을 게다 아무튼 그 돈을 꼭 찾아드릴 테니 너무 걱정 마세요. 아들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었으나 건재상 주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자 아들은 백도라지 자루를 남의 눈에 띄지 않게 다른 곳으로 모두 옮겼습니다. 그런 다음 벽에 한 사람이 되나들 수 있을 정도로 구멍을 뚫었어요. 이튿날 아침 아들은 아버지에게 곶간에 뚫린 구멍으로 들어가서 꺼이거이 울다가 마을 사람들이 모이거든 간밤에 인삼자루를 도둑맞았다고 우리는 망했다고 외치라고 일렀습니다. 건재상 주인과 그 마누라는 곶간으로 가서 꺼이꺼이 울어댔어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자 인삼자루를 몽땅 도둑맞았다며 울고 소리쳤습니다. 인삼을 도둑맞았다는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 갔습니다. 마침내 그 소문은 사기꾼의 뒤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거 참 잘되었구나. 건재상에 가서 천냥을 갚고 인삼을 내놓으라고 하면 사천냥은 꼼짝없이 물어주겠지. 사기꾼은 기세등등한 얼굴로 건재상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일이 꼬여 돈을 약속한 날에 가지고 오지 못했다고 하면서 천냥을 내놓고 또 밀린 한 달 이자도 내놓았습니다. 건재상 주인은 울상을 지으면서 돈을 받아 금고에 넣었습니다. 그런 다음 곡관으로 데리고 갔어요. 곡관에는 한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구멍이 뻥 뚫려 있었고 그 구멍에서 나졸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나졸들은 사기꾼을 포승으로 꽁꽁 묶었습니다. 건재상 주인은 너무 기뻐 영리한 아들을 등에 업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잡혀가는 사기꾼을 보면서 말입니다. 도둑 잡기 옛날 옛날에 어떤 동네에 도둑놈 잡기 옛날 옛날에 어떤 동네에 머샘을 사는 김동희가 살았습니다. 성이 흔한 김가니까 김동희라고 했어요. 머샘을 사니까 참 고단하고 외로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면 거북을 만났어요. 물에 사는 거북을 사귄 것입니다. 끼니 때만 되면 거북이란 놈이 기어왔습니다. 그러면 김동희는 자기가 먹던 밥을 떼어 주었습니다. 거북아 많이 먹어라. 그러면 사람의 말을 알아들은 듯이 짧은 목을 까딱 까딱 하였습니다. 하루는 거북이 무엇을 물고 왔습니다. 거북아 네가 물고 온 것은 책이 아니냐 어디 보자 그러면서 책을 자세히 보니 바로 주인집의 족보였습니다. 주인집안의 내력과 훌륭한 조상의 이름이 쭉 적혀있는 족보였습니다. 양반일수록 족보가 소중하지요. 그것이 있어야 어디에 가서든지 사람 대접을 받고 없으면 상놈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남의 족보를 사다가 조상을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 자랑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족보를 잃어버리면 큰일이므로 잃은 족보를 찾는 일은 큰일 중에 큰일에 속하였습니다. 그런데 거북이란 놈이 무험하게도 주인집의 족보를 훔쳐서 김동희에게 갖다 준 것입니다. 이것을 잘 감추어 두었다가 주인이 찾을 때 힘들게 찾아 놓으라고 하면서 상금을 두둑히 받아내라는 꾀였지요. 너는 거북이인데도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 아니구나. 원래 이렇게 하여 상금을 받는 것이 훌륭한 방법이 아닌 줄은 알지만 이왕에 네가 이렇게까지 우정을 보여주니 내가 족보를 활용해보겠다. 조금 있으면 주인이 족보를 찾겠지. 그때를 기다려보자. 그런데 큰일이 생겼습니다. 주인이 족보를 찾기에 김동희가 깊숙이 숨겨둔 족보를 찾으려고 가보니까 족보가 없어졌습니다. 아니 그러면 진짜로 없어진 것이 아닌가? 진짜 도둑이 들어서 김동희가 숨겨둔 것을 가져간 것입니다. 주인은 거북이가 물어다가 김동희에게 갖다준 것을 모르고 있으므로 김동희를 의심하지 않아서 다행이지만 정말로 도둑을 맞게 한 것은 김동희 자신이므로 책임이 매우 컸습니다. 옛말에 농담이 진담된다더니 가짜 도둑질이 진짜 도둑질로 변했구나. 내가 반드시 찾아내야지 안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김동희는 주인에게 족보를 찾아오겠다고 말하고 방방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한 번 본 적도 들은 적도 없고 전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도둑을 어떻게 잡겠어요? 봄이 가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되었습니다. 김동희는 너무 피곤해서 이름도 모르는 동네 어귀에서 쉬게 되었어요. 눈앞에는 널따란 오동나무 잎이 후두둑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완연히 가을이 된 것이에요. 그런데 도둑을 잡기는 고사하고 도둑의 코끝도 모르니 안타깝기만 했습니다. 아 나는 그동안 뭘 했단 말인가 거북이 놈 때문에 생고생을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니 더욱 화가 났습니다. 지금은 가을 얼마나 좋은 시절인데 이 고생을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래서 너무 답답하여 가슴을 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족보도둑 추호동 추의 오동이라 가을의 오동나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자 오동나무에서 뭔가 커다란 것이 떨어졌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제가 바로 당신이 찾는 족보도둑 추호동입니다. 여기까지 알고 찾아오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정작 놀란 사람은 김동이였습니다. 아니 넋두리가 사람 이름이었던가 도둑놈 이름이었던가 참 신기한 일이구나. 하지만 이런 생각을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았지요. 이놈 나를 이렇게 고생시킬 수 있느냐 이 오동나무까지 체포하러 오느라고 내가 죽을 고생을 하였다. 내가 도둑질을 오래 하였지만 이렇게 귀신같은 포교는 처음입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저는 이번에 잡혀가면 살아나오지 못합니다. 네가 도둑질을 할 때에는 비치 못할 사연이 있었겠지만 도둑놈의 사연 때문에 국법을 멀리할 수야 없지 않느냐 제발 부탁입니다. 이제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족보는 집 가까운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좋다. 너의 각오를 받아들여 이번만은 용서하겠다. 네가 사는 곳이 어디냐? 예 저는 저 산 너머 마을에 삽니다. 저는 그동안 우리 마을에서 농사꾼으로 행세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도둑인 줄 모릅니다. 그러니 한 번만 살려주시면 다시는 도둑질을 하지 않고 농사만 짓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씨고 온 머슴 김동희는 추호동을 살려주고 족보를 찾았습니다. 큰 반년 만에 족보를 찾아온 머슴 김동희를 본 주인은 감격한 나머지 자기 딸을 김동희에게 시집 보냈습니다. 거북이 덕분에 양반집 사위가 된 것이지요. 얼마 동안 신부와 깨가 쏟아지게 잘 사는데 이번에는 진짜로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나라에서 김동희를 부른 것입니다. 김동희는 아무 영문도 모른 채 서울로 올라갔어요. 너를 부른 것은 다름이 아니라 도둑을 잘 잡는다고 소문이 나서이다. 이번에는 이 은병 안에 든 것이 무엇인지 알아맞혀 보아라. 이 은병은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시험해보려고 사신에게 보낸 것인데 이것을 알아맞히지 못하면 황금을 많이 바쳐야 한단다. 여러 사람을 불렀으나 다 실패하였던 차 너의 솜씨가 좋다는 말이 들려와서 부른 것이다. 어려운 일인 줄 알지만 나라를 위하여 실격을 펼쳐보아라. 문제를 풀면 큰 상을 내리겠다. 이렇게 임금이 명령하였습니다. 김동희는 기가 막혔어요. 추호동을 잡은 것은 순전히 우연이었는데 이것을 나라에선 정말로 믿고 국가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명령을 아니 부탁을 하니 큰일도 이만저만 큰일이 아니었지요. 그러나 죽을 때 죽더라도 추호동 이야기를 사실대로 할 수는 없고 우선 시간을 갖고 생각해보기로 하였습니다. 소인을 부르신 것을 영광으로 아옵니다. 제 힘껏 노력하겠으니 열흘만 말미를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중국 사신이란 자는 뭘 하는 자입니까? 우리나라가 자기 나라보다 약한 나라라고 해서 심심하면 어려운 문제를 들고 와서 골탕을 먹이니 이번에는 단단히 혼이 나도록 해야 될 줄 아옵니다. 제가 제가 반드시 알아내서 이 사신의 굴복을 받아내겠습니다. 이 나라 백성으로서 하도 답답하여 한 말씀 올린 것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애국심이 가득 찬 말을 하였습니다. 임금은 입이 한방만하게 벌어지고 사신은 얼굴이 흑빛이 되었습니다. 아니 저자가 이미 알고 있단 말인가 그럴 바에는 미리 가르쳐주어서 망신을 면해볼까 가만히 있자 저자가 하는 짓을 우선 관찰한 후에 결정하자 중국 사신은 이렇게 마음을 먹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동희는 우선 잘 먹기로 하였어요.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죽을 때 죽더라도 시골놈이 궁궐에 와서 며칠 호강을 하니까 날아갈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다가도 은병 생각을 하면 가슴이 울렁거리고 몸이 뒤틀렸습니다. 열흘 말미 중에서 이제 아흘 해가 가고 하루만 남았습니다. 김동희는 초조하였어요. 초조한 사람이 어찌 김동희 뿐이겠습니까? 임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더 초조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의 사신이었지요.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치니 이제 중국에 빈손으로 돌아갈 일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동희를 주시하고 있었어요. 열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김동희는 이제 임금을 속인 죄로 사형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김동희가 실패하면 중국 사신은 길길이 날뛰면서 우리나라 임금에게 사태질을 할지도 모릅니다. 알지도 못하는 엉터리를 데려다가 만나자마자 욕을 얻어먹게 하였다고 말입니다. 김동희는 지난 날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것은 애당초 거북이란 놈이었습니다. 그놈이 가만히 있을 일이지 괜히 족보를 물고 온 데서 시작하여 울었다가 웃었다가 이제는 또 울게 되었지요. 이놈의 거북이란 놈 머슴으로 밥이나 먹고 배나 도드리고 살 나를 위안답시고 이를 버려서 내가 죽게 되었다. 내가 살아나기만 하면 기껏 잘 먹여주었더니 은혜를 이 모양으로 갚은 거북을 발로 차겠다. 아 답답해. 이놈의 음병은 어쩌자고 내 앞에서 속을 썩이는 것이야. 에라 지난달 쇼동을 잡을 때처럼 화풀이나 하고 죽어보자 하는 생각에 김동희는 감고 있다 눈을 뜨고 음병을 노려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사신을 노려보았어요. 이왕 죽을 것 마지막으로 아기나 한번 써보자. 이 음병 거북 이놈아 하고 주먹을 내리쳤습니다. 모두들 놀랐어요. 누구보다 먼저 사신이 고꾸라졌습니다. 귀신 같으십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김동희는 소리를 지르고 나니까 죽을 때가 되었을 망정 속이 시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중국사신이 엎드려서 뭐라고 하였어요? 놀랍긴 뭐가 놀라워? 네 놈 때문에 속상한데 이렇게 속으로 사신에게 화풀이를 하였습니다. 예 그 음병 안에 거북이 들었습니다. 천연을 산다는 거북이지요. 김동희는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거북이라? 거북이 때문에 내가 죽을 줄 알았는데 이 음병 안에 거북이라? 그러나 시체미를 뚝대고 의젓하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아라. 거북이 아니면 중국에서 우리나라까지 오는데 살아 있겠느냐? 벌써 몇 달째 물에 넣고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사는 것은 천연을 산다는 거북이 아니면 어려운 법. 죽으면 썩은 냄새가 날 것인데 아무런 냄새도 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열흘간 기간을 달라고 하여 기다려본 것이다. 그동안 중국사신도 초조하였을 것이다. 안 그런가? 모두들 놀랐습니다. 임금은 김동희에게 당장 벼슬을 내렸어요. 사신은 다시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오지 않도록 중국 임금에게 전하겠다고 하면서 김동희에게 큰 절을 하고 떠났습니다. 김동희는 그 후에 벼슬에 오른 사람답게 늦게나마 공부를 하고 인격을 쌓아서 큰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기르던 거북을 잘 위해 준 것은 물론입니다. 마량의 붓 옛날 중국에 마량이라는 소년이 살았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마량은 늘 그림이 그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서당 선생님에게 부탁했지요. 선생님 붓 한 자루만 빌려주세요. 서당 선생님은 화를 벌컥 내며 말했습니다. 가난뱅이가 그림이 뭐야 빌려줄 수 없다. 마량은 이런 일로 기가 죽을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날부터 마량은 나뭇가지나 손가락으로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이든 그렸어요. 여러 해가 지나자 마량은 그림을 잘 그리게 되었지만 붓이 없어서 늘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량이 잠을 자는데 꿈에서 수염이 하얀 할아버지에게 붓을 하나 받았습니다. 기뻐하다 잠에서 깨보니 손에 붓이 있지 뭐예요. 이 붓은 신기한 요술붓 이었습니다. 새를 그리면 새가 되어 날아오르고 물고기를 그리면 물고기가 되어 헤엄을 쳤지요. 마량은 요술붓 가난한 가난한 마을 사람들에게 호미도 그려주고 등잔도 그려주었습니다. 마량의 붓 이야기가 마을 부자의 귀에 들어갔어요. 부자는 마량을 자기 집으로 끌고 와서 대뜸 그림을 그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량은 그림을 그리지 않았어요. 부자의 속이 검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화가 나서 마량을 마구깐에 가두고 사흘이나 밥을 주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 부자가 궁금해서 가보니 마량이 만두를 맛있게 먹고 있지 뭐예요. 마량을 죽이고 붓을 빼앗아야 겠다. 부자는 그렇게 생각하고 힘센 하인 여러 명을 마구깐으로 보냈습니다. 하인들을 본 마량은 사다리를 그려 마구깐을 빠져나온 다음 빠른 말을 그려 그 말을 타고 도망갔어요. 부자와 하인들이 따라오자 마량은 활과 화살을 그렸습니다. 그러고는 핑핑 활을 쏘아 부자와 하인들을 쫓아버렸지요. 마량은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서 그림을 그려서 먹고 살았습니다. 마량은 그림을 그릴 때 항상 어딘가 빠지거나 망가지게 그렸어요. 온전하게 그리면 진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마량이 학을 그렸는데 눈 자리를 비워놓았습니다. 그런데 먹물 한 방울이 똑 하고 눈 자리에 떨어지는 바람에 학은 눈이 생겨 활활 날아가 버렸습니다. 마량의 부디야기는 왕의 귀에도 들어갔어요. 왕은 마량을 불러들여 말했습니다. 마량아 그림을 그려라. 마량은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못살게 구는 왕이 싫어서 그림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왕은 화가 나서 마량을 옥에 가두고는 마량의 붓을 빼앗아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왕이 황금산을 첩첩이 그렸더니 바위산이 되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또 금덩어리를 길고 길게 그렸더니 무시무시한 뱀으로 변해 왕에게 와락 덤벼들었지요. 하는 수 없이 왕은 마량을 풀어주고 붓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금과 은을 잔뜩 주며 말했지요. 마량아 바다를 그려보아라. 마량이 붓을 휘두르자 푸른 바다가 생겼습니다. 물고기가 없구나. 마량이 점을 몇 개 찍자 온갖 물고기가 뛰놀았어요. 배를 한 척 준비해라. 마량이 배를 그리자 왕은 왕자와 공주 신하들을 거느리고 배에 올라탔습니다. 배가 천천히 나아가자 왕이 말했어요. 마량아 바람을 더 세게 해라. 마량이 바람을 더 그리자 배가 마구 흔들렸습니다. 이제 그만 마량은 그만 그 말을 못 들은 채 바람을 더 크게 그렸어요. 그러자 거센 바람에 배가 벌렁 뒤집히더니 산산조각이 나서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 뒤 마량은 어디론가 사라져 아무도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잠버릇을 고친 사람 옛날에 사람이 잘 살 것인가 못 살 것인가 하는 복을 알아보는 재주를 가진 도사가 살았습니다. 하루는 어느 고장을 지나다가 길가에 있는 집을 찾아가서 하룻밤 쉬어 가기를 청하였더니 집주인이 나와서 저희 집에서 주무시고 가시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방이 단칸방 이라서 저랑 같이 주무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시다면 들어오시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날은 날은 저물고 달리 찾아갈 집도 마땅하지 않아서 주인의 안내를 받아 방에 들어갔습니다. 손님이 묻게 되었습니다. 손님이 묻게 되니까 부인은 이웃집으로 자러 가서 남자 둘이 자게 되었습니다. 한 방에 앉아서 밤늦게까지 자지 않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도사가 주인을 찬찬히 보았더니 참 잘생긴 겁니다. 말이나 행동이 훌륭하여 어디 나무랄 데가 없는데도 실상은 가랑이가 째지게 가난하게 살고 있었지요. 사람의 복을 잘 보는 도사도 그 까닭만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저만한 관상에 저만한 인품이라면 잘 살 것인데 어찌하여 조석 걱정을 할 정도로 이렇게 못 살까? 내가 오늘 저녁에 같이 자면서 그 원인을 반드시 알아보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밤이 깊어서 자리에 들었습니다. 손님인 도사와 주인이 같이 잠을 잔 것입니다. 집주인이 먼저 잠이 들었습니다. 도사는 졸음을 쫓으면서 주인이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주인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주인의 잠자는 모습을 본 도사는 가난하게 사는 까닭을 알았습니다. 주인이 잘 때 두 발목을 붙여서 꼬고 자는 것이었어요. 이것을 이것을 도사는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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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얹어놓은 발목의 복사벼어에 대나무 못을 박았습니다. 자다가 발목에 못이 박히는 일을 당했으니 주인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잠잘 때가 없는 나그네를 하루 저녁 재워준 것은 큰 인심을 베푼 것인데 고맙다는 말은 못할 망정 자는 사람의 소중한 발목에 그럴 수가 있나요? 그래서 주인은 노발대발라 였습니다. 당신을 재워주고 금방까지 서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다가 아무런 탈도 없이 잠이 들었는데 무슨 독한 마음이 들어서 남 자는데 다리에 못을 박으시오? 도사는 남의 다리를 못쓰게 하고서도 태연히 일어나 짐을 챙겨 나가면서 3년 후에 다시 봅시다 라는 말을 남기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주인을 떠나가는 도사를 잡고 싶었으나 발목이 아파서 뒤따라 갈 수가 없었습니다. 참으로 억울한 일이었어요. 이상하게도 고생을 할 팔자였던지 복사뼈는 잘 낫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생각할수록 자고간 나그네가 괘씸하였지만 어디 가서 찾을 수가 있어야지요. 자기 입으로 3년 후에 온다고 했으니 무턱대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에게 못할 일을 한 그 성도 이름도 모르는 나그네가 다시 찾아올지도 알 수 없는 일이었으나 그냥 기다려 보는 것이지요. 발에 상처가 난 이후에 주인은 잠을 잘 때 발을 포개고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이 발을 벌리고 자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후부터 차츰차츰 재산이 불어나더니 모르는 사이에 부자가 된 것입니다. 3년이 지나갔습니다. 도사는 다시 그곳에 나타났어요. 와서 보니 찌그러졌던 오막살이 대신 집터에 날아갈 듯한 기워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도사는 전처럼 기와집을 찾아가서 하룻밤을 쉬어갈 것을 청하였지요. 집주인은 방이 많으니까 어서 들어와서 하루 저녁 쉬어가라고 하였습니다. 주인은 부자가 되었지만 전처럼 나그네에게 친절하였습니다. 불빛에서 나그네를 본 주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당신은 3년 전에 우리 집에 왔던 나그네가 아니오? 예 그동안 저를 많이 원망하셨지요. 약속대로 제가 3년 만에 다시 왔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3년이 지나갔구려 그런데 어찌하여 내 발목에 대못질을 하고 가셨소? 천천히 말씀드리지요. 아참 방에 들라고 하지도 않고 묻기만 하였구려 어서 올라오시오. 하면서 도사를 방 안으로 안내하였습니다. 그날 저녁에도 3년 전과 같이 주인과 도사는 같이 자게 되었습니다. 제가 당신을 보니 복이 많아 잘 살 것 같은데 실제는 못 사는 것입니다. 못 사는 이유를 알지 못해 당신을 관찰하였지요. 그랬더니 발목을 꼬고 자는 겁니다. 잠잘 때 발을 꼬고 자면 당신이 타고난 복이 그 발 사이로 솔솔 새어나가기 때문에 발을 꼬고 자지 않도록 대못을 박은 것입니다. 주인이 생각해 보니 옳은 말이었습니다. 대못이 박혀서 고생은 하였지만 그 덕분에 그 덕분에 자기도 잘 몰랐던 잠버릇을 고칠 수 있었고 이때부터 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튿날 주인이 일어나서 도사에게 큰 선물을 하려고 보았더니 어느새 도사는 떠나고 없었습니다. 부자가 된 주인은 그 후에도 지나가는 나그네를 잘 대접하면서 그 재산을 잘 지키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 후의 도사는 다시 그곳에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가짜 효자 이야기 옛날에 한 감사가 민정을 알아보려고 거지같이 옷을 입고 여러 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전라 감사라든가 평안 감사라는 사람은 지금으로 말하면 도지사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장에 누가 효자며 누가 불효자인지 알아보고 백성이 원망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그래야 바른 정치를 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루는 대끼를 가다가 일꾼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이 동네에서 누구네 집이 제일 부자며 누구네 집이 제일 효자요? 그러니까 일하던 사람들이 이 동네에서는 부자가 바로 효자라 굳이 두 사람을 찾아갈 것이 없이 동네 맨 뒤에 있는 큰 집만 찾아가면 될 것이오 라고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고맙소 어서들 일을 하시오 감사는 자리를 떠나서 부자 겸 효자를 찾아갔습니다. 부자라도 인색한 사람이 있고 효자라도 가난한 사람이 있으므로 지나가는 과객이 좀 쉬어가려면 살림이 있는 부자집이면서 인심이 후한 효자집을 찾아가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그 집에 가서 한 이틀 쉬어갈 수 있었어요. 감사는 효자가 하는 행동을 자세히 관찰하였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마당에 별을 널어놓았으니 새를 보고 잘 마르도록 자주 저으세요. 그리고 심심하실 테니 새를 보면서 손자라도 업고 보시지요. 그러면서 자기는 어느 집 잔치에 간다고 하며 나갔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정정하기에 저런 힘든 일을 시켰는가 하고 기다려서 보았더니 80이나 된 꼬부랑 할머니였습니다. 감사는 기가 막혔어요. 이제 보니까 이놈이 부류한 놈이구나. 효자라고 헛소문 만났단 말이야. 이렇게 괘씸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금방 나갔던 아들이 다시 집에 들어와서 이번에는 아버지에게 일거리를 두 마리나 두 마리나 끌고 갔다 오지는 못하겠구나. 아버지도 평생 소를 기르신 분이 그것 하나를 감당하지 못하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나갔습니다. 허참 갈수록 산이라더니 이제는 아버지 사정도 무시하고 부려먹으려고 만드는군. 감사는 이렇게 탄식을 하였습니다. 이런 불효자가 어떻게 효자라는 소문을 얻었을까요? 이것이 참 궁금하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아들이 항상 말하기를 우리 부모님은 그만 쉬시라고 하여도 심심한데 놀면 뭘 하느냐고 일을 하시겠다고 하여 노인의 고집을 꺾을 수 없어서 일을 하시도록 합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력이 쇠하지 않도록 고기국을 항상 해드린다는 것이었어요. 누가 남의 집 사정을 알겠나요? 설사 안다고 하여도 부자 집의 신세를 지는 동네 사람들이 부자의 흉이 되는 말을 다른 동네 사람들에게 하지는 않겠지요? 그러니까 부자는 자연히 효자 소리를 들었습니다. 허 참 겉 다르고 속 다른 사람 이로군 이제 다른 동네 가볼까? 그러면서 감사는 그 집을 떠났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이번에도 동네 사람에게 이 동네에서 누가 효자인지를 물었어요. 효자라면 저 집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그 집에 가서 어떻게 효도를 하는가를 유심히 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밥술이나 먹을만한데 손님 대접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이 먹고 남은 찌꺼기 음식을 다시 손보아서 갖다 주었지요. 손님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니까 자기들이 못 먹더라도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이 예의지만 이호자라는 사람은 상식이 없는 편이었습니다. 손님 대접이 소홀하다고 해서 효도를 못하는 것은 아니니 잘 보자. 그러면서 감사는 한 이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집 주인은 자기 부모에게는 아침 저녁으로 고깃국을 끓여드리고 생선 토막도 구워서 상에 올렸습니다. 부모에게 음식 대접을 잘하는 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노인네 부부 그러니까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겸상에서 먹는 밥상에 손자 둘이 달라붙는 것이었습니다. 한 손자는 여섯 살 한 손자는 열 살이나 먹었을까요? 한참 잘하려고 먹는 것을 밝히는 손자가 둘이나 할아버지와 할머니 밥상에 붙어서 맛있는 고기찌개며 생선 토막을 먹어댔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은 손자가 다 빼앗아 먹는 셈이 되었지요. 그처럼 맛있게 먹는 손자가 귀엽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노인네들이 제대로 먹을 수 없는 안타까운 일도 되었습니다. 이놈도 가짜 효자구나. 남들이 볼 때에는 아침과 저녁으로 고기 반찬을 해드리는 것 같아도 실제로 먹는 것은 노인들이 아니라 저 어린 것들이 구나. 그러니까 노인네들이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못 먹어서 저렇게 쇠약하지 내가 이놈에게 벌을 주어야 겠다. 그래서 관청에 돌아온 감사는 가짜로 효자 노릇을 한 두 사람을 불러서 멍석 말이를 하였습니다. 멍석 말이라는 벌은 죄인을 멍석에 눕게 하여 도르르 말아버린 후에 동네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멍석을 때리는 공동의 벌입니다. 머리는 때리지 않고 몸둥이와 다리를 때리는데 멍석을 통해서 맞기 때문에 피가 나는 일이나 팔다리가 부러지는 일은 없지만 몸이 아픈 것보다 인격적으로 망신을 당함으로 실제로 매맞는 것보다 더 무서운 벌이 됩니다. 멍석 속에 말린 죄인은 밖을 볼 수가 없으니까 누가 자기를 때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때린 사람을 찾아서 보복을 할 수도 없지요. 이러한 멍석마리 벌은 두 효자가 감사로부터 호되게 받은 벌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내가 너희 집을 거지 차림으로 찾아갔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기억이 나느냐고 묻자 예 기억이 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감사는 네 이놈 효자란 놈이 팔십 노모에게 손자를 넓혀서 벼를 말리게 하고 방아를 찢게 해 그리고 편찮은 아버지에게 소 한 마리는 앞세우고 한 마리는 끌게 하여 들로 내보내니 그런 불효한 일이 어디 있느냐 그러고도 동네 사람을 속여 효자 소리를 들으려 하다니 너는 매를 맞아 마땅하다. 그러고 나서 감사는 다른 효자를 불러서 훈계 하였습니다. 너도 나를 알 것이다. 명색이 효자라는 놈이 부모님에게 상을 올리려면 겸상으로 따로 차려드릴 일이지 고기는 조금 올려놓고 먹성 좋은 아이들을 붙여놓으면 어린 것들이 다 퍼먹고 정작 부모가 먹을 것은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도 동네에서 효자 소리를 들으려 했단 말이냐 세상 세상에는 겉으로는 그럴싸하고 속은 정반대인 사람이 많습니다. 효자 이야기를 예로 들어 이런 사람을 훈계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후에 두 가짜 효자는 마음을 고쳐서 진짜 효자가 되어 감사의 칭찬을 많이 받고 잘 살았 다고 합니다. 거지가 받은 복 옛날 어느 동네에 거지가 셋이 살았습니다. 한 동네를 차지하고 아침과 저녁으로 밥을 얻어먹고 살았어요. 어제도 얻어먹기 오늘도 얻어먹기 내일도 얻어먹기 보나마나 모레도 얻어먹기가 거지들의 할 일이었습니다. 배가 부르면 동네 사람들은 일하러 나가는데 거지들은 양지쪽이나 그늘에서 낮잠을 자거나 일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하루는 나이가 제일 어린 거지가 다른 나이 든 거지에게 말 했습니다. 형님들 들어보셔요. 우리라고 한평생 이렇게 남이 다 먹고 남긴 찌꺼기 밥이나 먹고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희망을 갖고 무슨 일을 해야지 맨날 이렇게 거지로만 살 겁니까? 내 말이 우리 마음에 쏙 든다. 말 한 번 잘했어. 그래 무슨 좋은 수라도 있니? 저기 산에 선왕님들이 있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동네를 지키느라고 고생하더군요. 우리 거지는 먹기라도 하지만 선왕님들은 얼마나 시장하겠어요? 그러니 비록 얻어온 바빌망정 선왕님에게 아침 저녁으로 음식 대접을 하는 것이 어때요? 음식을 차려놓고 비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십소사 하고 비는 겁니다. 복을 얻어서 남과 같이 잘 먹고 잘 입고 내 집 지니고 살고 우리 같은 거지도 도와주고요. 어때요? 좋아 좋고 말고 우리도 잘 살아보자 이 말이지? 당장 오늘부터 그대로 하자. 선왕님 드릴 것이니까 이제부터 동량 잘 해와. 거지들은 당장 복이 굴러온 듯이 좋아 하였습니다.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좋아 했어요. 고갯마루에 있는 선왕 내외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선왕 혼자는 산에 있는 것이 외로우니까 부부가 되어 살고 있었어요. 보통 여자 선왕으로 아는 사람이 많지만 부부 선왕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부부 선왕이 살았던 것입니다. 아니 영감님 저기 좀 보시오. 오늘 아침에는 누가 우리 밥상을 차려놓았구려.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준 사람이 다 있군. 가만 있자. 여러 가지 음식을 섞은 밥이라. 저 아랫마을에 사는 거지들이 가져온 것이군. 거지가 받친 밥상 이라고요? 그럼 별로 생각이 없는데요. 여보 마누라 선왕 우리가 여기에 서 있은지 오래됐어도 먹을 것을 가져온 고마운 사람은 저 거지들 뿐이 아니요. 거지면 어떻고 양반이면 어떻소. 우리를 잘 섬기면 그만 이지. 하긴 그래요. 우리가 복을 주려면 잘 사는 사람보다 저 거지들이 낫지요. 고마운 줄을 알 테니까요. 이렇게 해서 선왕 내외는 기분 좋게 음식을 먹었습니다. 거지들도 선왕에게 음식을 바친다고 생각하니 더욱 신이 났습니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 잊지도 않고 또 왔네. 이것은 먼 동네에 가서 신나게 부르는 것이오. 매일 가는 집에는 우리 목도 주시오. 선왕님 목도 주시오.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밥을 얻어다가 정성스럽게 선왕을 공경하였습니다. 몇 년이 지났어요. 거즈들이 거즈들이 쉬지 않고 공양을 난 덕분에 선왕들은 항상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하루는 안선왕이 바깥 선왕에게 말했어요. 여보 영감 저것들이 풍호를 무릅쓰고 좋든 굳든 어떻게 하든지 하루에 한 끼도 빠지지 않고 우리에게 이처럼 정성을 드리니 이제는 저것들한테 복을 좀 내려 드려줍시다. 어허 여자란 사람이 됐든지 선왕이 됐든지 마음이 약해서 다리란 말이야. 아직 때가 멀었어 몇 해 더 고생을 시키고 선왕 공양을 더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가 복을 내려줍시다. 영감 참 무정도 하시오. 그만큼 받아 잡수셨으면 됐지. 뭘 더 대접 받으시려고 그렇게 인색하게 복을 주지 않으시려오. 허허 여자의 소견은 저렇게 좁다니까. 내게도 다 생각이 있소. 때가 되면 저것들이 복을 알아서 잘 살지만 지금 복을 내려주면 다 죽어. 아니 영감 복을 내려주는데 왜 죽는단 말이오. 저것들이 아직 수양이 부족해서 안 돼. 선한 공경은 할 줄 알지만 아직은 자기들끼리 사람 공경할 줄은 몰라. 서로 사람을 공경할 줄 알 때까지 좀 참읍시다. 안선왕은 불만이 많았습니다. 바깥 선왕이 너무 아는 체하며 여자가 무식하다는 판단이 흐리다는 하는 데는 화가 발끝 났지요. 그래 영감만 앞날을 허허히 알고 나는 캄캄하다는 말이 구려 내가 보기에는 저것들이 이만하면 복을 받을 자격이 충분한데 영감이 괜히 고집을 부리시는 구려 안선왕의 핀잔을 받은 바깥 선왕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말하자면 선왕의 부부싸움인데 이런 부부싸움에는 선왕이든 사람이든 남자가 참는 것이 제일인가 봅니다. 하루는 바깥 선왕이 어디에 외출을 갔다 왔더니 안선왕이 싱글벙글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쩐 일이오? 뭐가 좋아서 웃고 야단이오? 영감이 뭐라고 하든 나는 거지들한테 복을 내려주었소. 우리가 언제 거지들 밥을 얻어먹으면서 살았소? 거지들이 밥을 갖다주기 전에도 우리는 살았지 않소? 그저 거지들이 주는 밥술이나 얻어먹으니까 당신이 편해져서 복을 늦게 주려고 하였지만 나는 오늘 당장 주워버렸소. 어허 이 여자가 그늘나리를 저질렀구먼 그 거지들은 다 죽었어. 하나도 아니여 셋이 다 죽었어. 영감은 어찌 그리 잘 아시오? 이제는 내가 준 복을 타서 잘 살 거지들에게 그런 악담을 하다니 참으로 바깥 양반 구실하기는 글러꼬려 아직도 안선왕은 화가 안풀린 모양입니다. 그러자 바깥선왕은 화를 내면서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원 여편 내가 쓸데없는 일을 저질러놓고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것이요? 당장 거지들에게 가보면 될 것이 아니요? 그래서 선왕 부부는 함께 거지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왔습니다. 거지들은 아침에 공양을 하고 나면 그 밥을 같이 둘러앉아서 먹는데 그날 아침에 기도를 드리고 와서 밥을 먹으려 하니 무엇이 숟가락에 닿았습니다. 아니 밥그릇에 누가 돌을 집어넣었어? 누가 밥에 돌을 넣는단 말이야? 밑바닥을 보면 알 것이 아니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윗밥을 덜어내고 보니 금사라기가 바가지에 절반가량 이나 있었습니다. 어린 거지가 놀라서 말했어요. 이것 봐 누가 누런 쇳가루 같은 것을 밥에 넣었어? 나이 든 거지가 유심히 보더니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금이라는 것이야? 금 사라기가 반 바가지나 있어? 이것이 금이라고? 아이고 우리도 부자가 되었네. 이것은 선왕님이 우리를 갸르케 여겨 복을 내려주신 것이야. 거지들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기쁜 일도 생기나 봅니다. 너무 기뻐서 춤을 덩실덩실 추던 거지들 중에서 나이 든 거지가 말랬습니다. 이런 경사에 그냥 춤만 추면 되겠느냐? 우리 술을 받아다가 신나게 놀아보자. 술만 있으면 뭘 해 안주도 있어야지. 그 사이에 우리가 모은 돈을 툭 털어서 술을 받아다가 진탕 먹고 놀아봅시다. 맨날 먹는 생각뿐이요. 어떻게 금사라기를 나눈다든가 잘 써보자든가 그런 생각은 안 하고 거지처럼 먹을 국리만 하는 우리가 거지지 그럼 양반이란 말이야. 잔소리 말고 동네에 내려가서 술하고 고기 좀 사와 우리는 불을 지필 테니. 이렇게 말은 하였지만 춤을 추던 형들도 금사라기를 나누자는 나이 어린 거지의 말을 듣고 얼굴색이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흥분하여 미처 금사라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정작 나이 어린 거지의 말을 들어보니 욕심이 났습니다. 그제야 금사라기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나이 어린 거지는 술을 받으러 동네에 갔습니다. 남은 거지 중 하나가 눈앞에 있는 금사라기 에서 눈을 떼지 않으면서 말했어요. 이제 보니 저 금사라기를 한 사람이 전부 가질 수는 없어. 그런데 3등분 하면 각자 몫이 너무 적어. 그러니 우리끼리 나눠 갖자고. 그러면서 다른 거지에게 무언가 소곤 거렸습니다. 이윽고 나이 어린 거지가 술과 안주를 마련해서 들어오자마자 기다리던 거지 둘이 손에 든 돈뭉치를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이런 줄 모르고 콧노래를 부르며 들어오던 어린 거지는 말 한마디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지요. 도대체 금사라기가 뭔데 아침까지 사이좋던 거지들이 순식간에 적이 되어서 동물을 죽이기까지 했을까요? 무정하게도 사람을 해친 거지 둘은 바다 온수를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몫이 는다는 것을 어린 놈은 몰랐을 거야. 그렇고 말고 어린 놈을 해치우고 우리들이 나누어 갔자는 내 생각이 좋았지. 이렇게 웃으면서 술을 마시던 두 거지는 갑자기 배를 움켜잡으면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오래지 않아 죽었어요. 나이 어린 거지가 혼자서 몽땅 차지하려고 받아온 술에 독약을 탔던 것입니다. 선앙 부부가 거지집에 닿았을 때는 이미 셋다 죽은 뒤였습니다. 안선앙 은 기가 막혔지요. 아직 때가 이르다고 하면서 복을 주지 말라던 박가선앙 의 말이 옳았기 때문입니다. 내 소견이 좁았구나. 사람 공경이 선앙 공경보다 더 어려운 것을 매 몰랐던가. 내가 영간말을 듣지 않고 성급하여 멀쩡한 거지 셋을 죽였구나. 박가선앙도 한숨을 쉬면서 내가 당신을 심하게 말려야 하는 것인데 그만 당신이 잘 알아서 참을 줄 알고 그 정도로 그친 것이 후회가 되는 구려. 그렇게 선앙 부부는 그 자리를 떠나 힘없이 선앙 당으로 올라갔답니다. 두 나근의 이야기 옛날에는 높은 산마다 수백년 묵은 산 짐승이 서너 마리 살았습니다. 산 짐승들은 백년 동안 온갖 아름다운 꽃과 풀과 신비한 약초들을 뜯어먹고 살아 기운이 넘칠 뿐 아니라 제 몸을 마음대로 바꾸고 조화를 부릴 둔갑술이 있었습니다. 그런 산 짐승들은 백두산이나 금강산 지리산에 어떤 짐승들이 사는지 알았으며 서로 안부를 묻고 사는 처지였지요. 산 새가 장엄하기로 으뜸인 지리산에는 수백살도 더 된 산돼지가 한 마리 살고 있었습니다. 햇볕이 따스하게 내리비쳐 온몸이 나른한 어느 봄날 산돼지는 산 속에서만 살기가 재미없어서 사람 사는 마을로 내려가 보기로 했습니다. 반야봉을 거쳐 뱀사골로 내려가던 산돼지는 곰을 만났습니다. 이 곰 역시 지리산 깊은 골짜기에서 혼자 살며 신통력을 깨친 예사롭지 않은 곰 이었습니다. 곰 양반 어딜 가오 날씨가 화창해서 유람을 떠난다오 나도 팔도강산 구경이나 해볼까 나선답니다. 함께 말동무 하면서 갑시다 그려 거 좋지요 산돼지와 곰은 좋은 길동무를 만났다고 좋아하면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산돼지와 곰은 구례 구례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마을이 가까워지자 산 돼지와 곰은 세상 구경하기 편하게 40대쯤의 장정으로 몸을 바꿨습니다. 말총갓을 쓰고 갓 다리미질한 바지 저고리를 입으니 두 짐승은 정말 의젓하고 풍채가 당당했습니다. 두 짐승은 구례로 내려가 닷새 장을 돌아보고 화개 쪽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은 들 일을 하느라 바빴어요. 쟁기로 밭을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콧괭이로 농 물꼬를 내기도 하고 또 점심밥 그릇을 이고 달리는 아낙내도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바쁘지 않은 사람이 없었지요. 사람들도 어지간히 바쁘게 사는구려. 우리가 수백년 살아봤지만 며칠이나 놀고 먹습니까? 두 짐승은 나루배를 타고 강을 건너 하동으로 빠졌습니다. 언덕을 하나 넘고 대나무 숲이 우거진 마을에 이르니 앳글른 울음소리가 담장 너머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산 돼지와 곰은 초상이 났나 싶어 담장을 넘겨다보았어요. 자세히 보니 초상이 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벽 가리개도 없고 소복 입은 상주도 없었어요. 집주인인 듯한 남자가 꺼이 꺼이 울면서 땅을 칠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슬피 우는 남자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무슨 일로 이리 우시오? 슬퍼도 이리 슬픈 일이 또 있겠소. 생때 같은 내 딸이 내일이면 죽게 되었으니 아비 가슴이 어찌 정갈래 망갈래 찢어지지 않겠소. 주인 남자는 다시 꺼이 꺼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생때 같은 따님이 왜 죽는단 말이오? 무슨 병에라도 걸렸소? 나그네 양반들은 알아도 소용이 소용이 없으니 어서 갈 길이나 가시오. 병이 나지 않았다면 왜 죽는다는 거요? 산 돼지와 곰은 점점 궁금증이 커져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병이 나서 죽는다면 이리 원통하지 않겠소. 병도 없이 제명대로 살지 못하게 되었으니 주인장 그러지 마시고 차근차근 이야기 해보시구려. 다 소용없다오. 이 마을 집들은 우리만이 아니고 해마다 한 집씩 이 난리를 겪는다오. 듣고 보니 더욱더 괴이했습니다. 산 돼지와 곰은 주인 남자 앞으로 바짝 다가앉아 캐물었어요. 난리라니요? 주인장 어떤 난리가 난다는 거요? 자세히 말해주시오. 우리가 도울 일이 있다면 힘껏 도우리다. 말씀은 고맙소만 당신들도 별 도리가 없을 거요.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답니다. 그러나 기왕 말이 나왔으니 이야기하겠소. 이 마을 뒷산에는 큰 굴이 있는데 그곳에 수백 년 묵은 큰 개 한 마리가 살고 있답디다. 산 돼지와 곰은 수백 년 묵은 개라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지리산자락에 수백 년 묵은 개가 산다는 말은 처음 들었습니다. 수백 년 묵은 개가 산단 말이오? 수백 년 묵었을 뿐 아니라 이상한 조화까지 부린답니다. 그런데 그런데 몇 년 개가 논밭을 얻은 얻은 사람들도 잡아간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의논해 해마다 봄이면 예쁜 저녀를 한 명씩 바치기로 했답니다. 그게 정말이오? 그렇답니다. 올해는 우리 집 딸 차례지요. 이야기하고 주인 남자는 서름이 복받쳐 또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세상에 수백 년 묵은 짐승이 사람들을 도와주지는 못하고 예쁜 처녀를 잡아먹다니요. 산 돼지와 곰은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주인 양반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그런 개를 그냥 놔두어서는 안 돼요. 아니 왜다. 나그네 양반들의 뜻은 고맙지만 내 딸의 목숨을 살리자고 남을 해칠 수는 없소. 못 들은 척 그냥 지나가시오. 주인 양반 여기 이 선비는 기운이 새도 보통 새지 않으니 맡겨보시구려. 곰이 앞으로 나서면서 말을 곁들었습니다. 말씀은 고맙지만 그런 걱정 마시고 우리가 시키는 대로만 해주시면 개를 없애겠습니다. 개만 없애준다면요. 무엇이든 못하겠습니까. 염려 마시고 내일 아침 저에게 공물로 바칠 처녀의 옷을 한 벌 준비해 주십시오. 주인 남자는 안방으로 들어가서 딸의 옷을 한 벌 들고 나왔습니다. 다음날 아침 산돼지는 그 집 딸의 옷을 입고 마을 사람들을 따라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굴 앞에 이르자 마을 사람들은 처녀로 가장한 산돼지를 내려놓고는 황급히 산 아래로 달려 내려갔어요. 산돼지는 죽은 듯이 굴 앞에 웅크려 앉았습니다. 곁두리 때쯤 우르르 쾅쾅 돌 무너지는 소리가 나더니 어마어마하게 큰 개가 쇠창 같은 다리로 어기적 어기적 기어 나왔습니다. 큰 개는 사방을 쓱 둘러보더니 처녀 쪽으로 기어왔어요. 산돼지는 꼼짝 달싹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큰 개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산돼지는 번개같이 산돼지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서 개의 옆구리를 날카로운 이빨로 물어뜯고 앞발로 쳤습니다. 불시에 공격받은 개는 뒤로 벌렁 넘어졌지요. 산돼지는 개의 가슴팍을 두 발로 차고 이빨로 물어뜯었습니다. 피가 철철 흘러나왔어요. 산돼지는 잠시도 틈을 주지 않고 공격했습니다. 개는 정신없이 맞다가 간신히 몸을 피해 굴속으로 도망쳤지요. 산돼지는 굴속으로 쫓아들어가 개의 숨통을 끊으려다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개는 더 마을로 내려와 해코지하기 어려울 것 같았어요. 땅에 흘린 피로 보아 죽을 만큼 상처를 입었음이 틀림없었습니다. 산돼지는 다시 의젓하고 풍채 좋은 선비로 둔갑해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마을 입구에 모인 사람들에게 개를 죽이지는 못했지만 죽을 만큼 상처를 입혔으니 다시 마을로 내려오지 못할 거라 설명하고 곰과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산 고비가지 내려와 고맙다는 인사를 냈습니다. 산돼지와 곰은 한 마을을 지나고 두 마을을 지났습니다. 큰 강이 나왔어요. 산돼지와 곰은 거북으로 변해 강을 헤엄쳐 갔습니다. 강 가운데쯤 이르자 천년은 살았음직한 거북이가 바삐 헤엄쳐 왔습니다. 어디를 그렇게 바삐 가느냐? 나 말인가? 아주 급한 볼일이 생겼네. 무슨 일인데? 저 건너 산굴 속에 살고 있는 개가 난데없이 나타난 산돼지에게 급소를 찔렸다네. 그래서 명약을 구해가는 길이네. 산돼지는 그 개가 자신이 오늘 아침 상처입힌 개임을 곧 알아챘습니다. 그러나 내색하지 않고 물었어요. 수백 년 살다 보면 이래저래 진분이 생긴다네. 명약은 또 어떻게 급히 구했습니까? 그것도 오래 살다 보면 가능하다네. 그 약을 먹으면 회복할까요? 회복하게 해야지. 산돼지와 곰은 개를 회복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 함께 말했습니다. 저희도 돕고 싶습니다. 그런다면 제 친구가 얼마나 고마워하겠나. 병자치고 도움이 싫은 법 없지. 이렇게 해서 산돼지와 곰은 거북을 따라서 개가 신음하는 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개의 옆구리에서는 아직도 피가 흘렀어요. 거북은 상처를 깨끗이 씻고 약을 발랐습니다. 산돼지와 곰은 상처를 어루만지고 쇠창 같은 발에 엉킨 피를 씻는 척하다가 동시에 개의 가슴팍을 덮쳤습니다. 거북이 막으려고 몸을 던졌지만 이미 개는 숨이 넘어갔습니다. 산돼지와 곰은 거북에게 그간의 일을 설명하고 용서를 빌었어요. 거북은 이해할 만하다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산돼지와 곰은 거북과 작별하고는 마을로 내려가 개가 완전히 숨을 거두었다고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뜰뜻이 기뻐했어요. 처녀의 아버지는 매우 기뻐 흐느껴 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은인에게 무엇인가를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얌전한 처녀를 골라 혼인에 머물러 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두 나그네는 결혼할 수도 마을에 머물 수도 없었습니다. 산돼지와 곰은 마을 사람과 인사를 나누고 가야산을 지나 낙동강 상류를 건너갔지요. 두 나그네는 소백산 골짜기로 들어갔습니다. 계곡은 나무들이 울창하고 바위들이 집채만 했습니다. 그 뒤로 두 나그네가 어디로 갔는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금강산 쪽으로 갔다는 얘기도 있고 묘양산 쪽으로 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금강산이나 묘양산 쪽에서는 개와 같은 이야기가 여러 전해집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분명 두 나그네가 사람들을 위해 행했던 선행이었을 것입니다. 게으름뱅이 새 사람 옛날에 살을 내는 듯한 추위가 계속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가도 가도 집 한 채 나타나지 않는 깊은 산속을 새 장사꾼이 가고 있었습니다. 맨 앞에는 덕거리를 입은 찬빛장수가 가고 그 다음엔 털 모자를 쓴 소금장수가 가고 맨 뒤에는 장삼 같은 것으로 목과 허리춤을 단단히 싼 무명장수가 따라갔습니다. 오늘도 해는 뉘엿뉘엿 저물었으나 하룻밤 잘 주막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새 사람은 힘이 풀린 다리를 끌고 터벅터벅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간호라니 포수막이 하나 보였습니다. 포수막이란 험준한 산속에서 산 짐승들을 쫓다 날이 저물면 들어가서 하룻밤 자는 곳입니다. 새 사람은 서둘러 포수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랫동안 비워두었던지 공기가 냉랭했어요. 새 사람은 바람을 피한 것만으로도 마음이 놓여 등짐을 구석에 벗어놓고 구들장으로 올라갔습니다. 구들장 한편에는 요와 이불이 몇 채 있었습니다. 새 사람은 각각 요를 깔고 이불을 덮었습니다. 풍기가 조금 도는 듯했어요. 불만 떼면 따뜻하겠구먼. 그렇다면 안방과 다름없겠지. 거기다 구운 고구마나 막걸리가 있으면 더 좋고 쏠이 들어가야 몸이 녹자지근해지는 법이지. 몸만 녹이나 말코지에 옷을 걸어놓고 잠들면 꿈도 꿀 수 있지. 세 사람은 각각 세 사람은 각각 한 두 마리씩을 주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먼저 일어나서 잠을 자고 꿈을 꿀 수 있는 불을 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은 상대의 눈치만 힐끔힐끔 보면서 누가 일어나 불을 떼주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밖에서는 맵잠 바람이 쌩쌩 불고 눈이 내리는지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도 울렸습니다. 세 사람은 웅크리고 앉거나 누워서 떨었어요. 맵잠 바람 속을 걷다가 포슴하게 들어왔을 때는 살 것 같았으나 포슴하게 한동안 있으니 등허리에 냉기가 돌았습니다. 추위를 참지 못한 소금장수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게 나한테 불씨가 있네. 내가 불을 지필 테니 자네들은 솔가지를 주워오게. 찬빛장수가 말을 받았습니다. 불씨를 쳐서 언제 불을 일으킨담. 나한테 성냥이 있네. 젖었지만 말리면 불씨를 얻을 수 있으니 자네들이 솔가지를 주워오게.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무명장수가 말했습니다. 젖은 성냥을 언제 말려 불을 붙인다고 그래. 나한테 딱 성냥이 있으니 불은 나한테 맡기고 솔가지나 주워오게. 세 사람은 모두 맵잔바람이 쌩쌩 부는 밖으로 나가기가 싫어 말만 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니 바람은 더욱 거세게 불고 문틈으로 바람이 스며들어 포수막은 얼음장 같았습니다. 세 사람은 사시나무 떨듯 와들와들 떨었지요. 이빨을 쩍쩍 부딪히는 소리가 옆 사람에게 들릴 정도였습니다. 참다못해 소금장수가 찬빛장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주워서 살 수가 있나. 불을 빨리 떼자고. 내가 밑줄이를 신지 않았다면 나가서 솔가지를 주워오겠네만. 자네가 가죽신을 신었으니 솔가지를 주워오는 수고 좀 하게. 불을 떼서 데우면 자네 좋고 우리 좋은 거 아닌가. 글쎄 내가 솔가지를 주워왔으면 좋겠네만 모자를 쓰지 않아 귀가 얼어붙을 것 같으니 우리 둘을 생각해서 털모자를 쓴 자네가 수고하는 게 어떨까. 찬빛장수는 소금장수에게 되넘겼습니다. 찬빛장수 어른의 말처럼 이런 밤에는 털모자를 쓴 자네가 나무를 해오는 게 오를 듯하네. 남은 일은 우리가 다함세. 무명장수도 찬빛장수를 거들었습니다. 그러자 소금장수는 말했습니다. 나는 털모자를 써서 추운 줄 모르겠는데 자네들은 어지간히 추운 모양이로군. 그렇게 추우면 나무를 해다가 불을 지피게나. 나무에 불만 붙이면 구들이 후끈후끈 달아오를 텐데 얼음장 같은 구들에 앉아 뭐하러 떠는가. 무명장수도 듣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죽다니 가죽신을 신은 내가 줄게 뭔가. 발에 땀이 난에 그려 추위를 참는 데야 나를 당할 자가 있겠는가. 그러고 보니 밑줄이나 신은 자네들이 불쌍하구먼. 그 말을 듣고 안 입고 온 듯 찬빛장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추위를 이기는 데야 가죽신보다야 덧저고리가 몇 배 낫지. 나을 정도가 아니네. 가죽신과 덧저고리는 냉탕 온탕격이지. 가죽신을 신고 벌벌 떠는 자네 꼴이 볼만하네. 장사해도 얼어죽지 말고 살아야지. 세 사람은 밖에 나가지 않으려고 말싸움을 치열하게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말로 방을 지필 수는 없었지요. 찬바람은 틈서리를 뚫고 사정없이 들어와 세 사람은 동태처럼 몸이 꽁꽁 얼어들었습니다. 세 사람은 추위를 조금이라도 면하려고 머리를 사타구니에 들이밀었습니다. 새벽녘에는 입까지 얼어 말도 나오지 않았지요. 세 사람은 이러다가 얼어죽지나 않을까 염려하면서도 아무도 밖에 나가 나무를 해올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은 점점 정신이 흐려졌습니다. 그때 멀리 발소리가 들렸어요. 소리는 점점 가까이 들리더니 포수막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밤사이 사냥을 나왔던 포수 영감이 포수막을 찾아온 것입니다. 포수 영감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다 죽어가는 세 사람을 보고 놀라서 급히 뗄나무를 해와 아궁이에 불을 지폈지요. 방 안에 김이 서리고 얼어들었던 구들이 점점 따뜻해졌습니다. 그러자 죽어가던 세 사람이 눈을 뜨고 하나둘 일어났습니다. 자네들은 어쩌자고 불도 지피지 않고 그러고들 있었나? 친구들을 잘못 만난 때문이지요. 글쎄 나는 불을 떼자고 하는데 저 친구들이 나무를 날라와야 되지요. 엉덩이가 맷짝같이 무거운 친구들을 만났다가 얼어 죽을 뻔했소이다. 소금장수와 무명장수도 한마디 했습니다. 입을 삐죽 내밀며 두 사람 탈실하는 듯 툴툴 거렸지요. 포수연감은 어이가 없어 쓴 입맛을 쩝쩝 다시다가 한마디 쏘아붙였습니다. 나무에 오기가 싫어 젖은 길목까지 간 자네들이야말로 얼어 죽거나 굶어 죽기 안성맞춤일세. 살았던 걸 전만 다행으로 여기고 포수막을 어서 떠나게. 게으른 새 장사꾼은 포수막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왔습니다. 큰 눈이 오려는지 하늘은 무겁고 바람은 조금 수그러든 듯 했답니다. 왕비가 된 딸 옛날 어느 나라에 무척 가난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농부는 너무 가난해서 농사지을 땅도 없이 남의 땅을 갈아주고 근근히 살아갔어요. 농부가 가진 거라고는 다 무너져가는 오두막과 딸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뿐인 딸은 무척 슬기로운 편이었어요. 어느 날 딸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왕께 부탁하여 조그만 땅이라도 얻어보세요. 농부는 왕을 찾아가 딸이 일러준 대로 부탁했습니다. 그랬더니 가난한 농부의 사정을 가엾게 여겼는지 왕이 정말로 농사지을 땅을 주었습니다. 농부는 매우 기뻐하며 그 땅을 열심히 일구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농부는 땅 속에서 번쩍번쩍 빛나는 어떤 물건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금으로 된 절구통이었습니다. 이게 웬 보물이냐 농부는 절구통을 하늘 높이 치켜들고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농부는 착한 사람이라 그 금 절구통을 왕께 드리려 했어요. 왕이 준 땅에서 나온 것이니 왕께 드려야 마땅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슬기로운 딸은 아버지를 말렸습니다. 왕께 금 절구통을 드리면 나쁜 일이 생길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딸의 말을 듣지 않고 궁궐로 달려갔습니다. 금 절구통을 받은 왕은 농부에게 말했어요. 절구통이 나왔다면 분명히 절구통이도 같이 있었을 테지 그런데 왜 그건 안 가지고 왔느냐 농부는 깜짝 놀라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기뻐할 줄 알았던 왕이 오히려 절구통이를 내놓으라니 놀랄 수밖에요. 절구공의는 없었습니다. 농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거짓말 말아 왕은 농부를 의심하여 결국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농부는 그제서야 딸의 말을 듣지 않은 걸 후회했습니다. 농부는 한숨을 쉬며 날마다 그 말만 되풀이했어요. 딸의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그러자 그 말이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왕이 농부에게 물었어요. 너에게 그렇게도 슬기로운 딸이 있느냐 농부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왕은 당장 농부의 딸을 궁궐로 데려와 시험해 보았습니다. 왕은 수수께끼를 매우 좋아하여 농부의 딸에게 직접 문제를 냈어요. 아침엔 네 발 점심엔 두 발 저녁엔 세 발인 게 무엇이냐 사람입니다. 농부의 딸은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정답이었어요. 사람이 태어나서 네 발로 기다가 성장하면 두 발로 걷고 늙으면 지팡이를 짚으니까 세 발로 걷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왕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왕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문제를 냈습니다. 다고 남은 채로 새끼를 꼴 수 있겠느냐 물론입니다. 농부의 딸은 이번에도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그리고는 궁의 마당으로 나가 꼬아 놓은 새끼에다 불을 질렀어요. 새끼는 헐헐 타올랐습니다. 남은 것은 제뿐이었는데 그 모양이 꼭 재로 새끼를 꼬아 놓은 것과 같았습니다. 정말 슬기로운 소녀로구나. 왕은 감탄하여 감옥에 갇힌 농부를 풀어주고 농부의 딸을 왕비로 삼았습니다. 그리하여 농부와 딸은 갑자기 꿈처럼 행복한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인 두 사람이 왕을 찾아와 재판에 부탁했습니다. 한 상인은 소장수이고 한 상인은 말장수였어요. 먼저 말장수가 말했습니다. 제 말이 망아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낳자마자 망아지가 저 상인의 소에게로 걸어가 누웠습니다. 그러자 저 소장수가 자기네 망아지라고 우기는 겁니다. 자기네 소가 낳은 망아지라고요. 참 어이가 없어서 소장수가 말했습니다. 소가 꼭 송아지 만났나요? 소가 망아지를 낳으면 어디 땅이 뒤집어지나요? 우리 소에 젖을 빨고 있는 것만 보아도 틀림없이 우리 망아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망아지의 주인이 누구인가는 너무 뻔했습니다. 그러나 재판을 맡은 왕은 그 망아지를 소장수에게 주워버렸어요. 왕은 그 소장수에게 돈을 받기로 하고 그런 그런 엉터리 재판을 한 것입니다. 왕비는 그 광경을 보고 혀를 끌끌 찼습니다. 왕비가 혀를 차는 모습을 본 말장수는 그날 밤 몰래 왕비를 찾아왔어요. 왕비님 제발 진실을 밝혀주세요. 왕비님은 슬기로운 분이시니까 그 방법을 아시겠지요? 왕비는 말장수가 불쌍해 어쩔 수 없이 좋은 방법을 일러주었습니다. 다음 날이었어요. 아침 일찍 궁궐에 들어온 말장수는 정원에서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는 신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물이 넓게 퍼졌다가 땅에 내려앉았어요. 그러면서 말장수는 그물을 막 잡아당겼습니다. 왕비가 가르쳐준 대로 하는 것이었어요. 그 모습을 본 왕이 창문을 열고 버럭 소리쳤습니다. 땅에서 무슨 물고기를 잡느냐 썩 꺼지지 못할까 그러자 말장수가 능청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왕이시요 소가 망아지를 낳는데 왜 땅에서 물고기를 못 잡겠습니까 왕은 뜨끔했습니다. 궁궐 단 밖에서 여러 백성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왕은 하는 수 없이 망아지를 말장수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습니다. 왕은 이 일이 있은 뒤 화가 잔뜩 나서 왕비를 불렀습니다. 이런 꾀를 낼 만한 사람은 왕비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왕비여 그대는 어찌 그런 꾀를 가르쳐 나를 망신시키는가 왕이시여 그건 듣기 실소 당신은 당신 아버지와 옛날 그 오두막집으로 돌아가시오 그러나 옛정을 생각해 이 궁궐에서 가장 가지고 싶은 걸 하나만 가져가도 좋소 왕은 그렇게 외치고는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왕비와 아버지가 궁궐에서 쫓겨나는 날은 바로 내일로 다가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옛날에 가난한 집으로 떠나려니 한숨이 나왔어요. 그러나 왕비는 태어냈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왕비는 왕을 모셔다 이별 파티를 열었습니다. 왕은 아직도 화가 안 풀려 오지 않으려 했으나 꼭 한 번 뿐임으로 양보하여 왕비의 처소로 왔습니다. 왕비는 쓸쓸한 표정을 지으며 왕에게 술을 권했어요. 그런데 그 술에는 왕비가 미리 수면제를 다 놓았습니다. 왕은 여러 잔의 술을 마셨습니다. 왕비는 잔의 입술만 댔다 뗐기 때문에 말장했으나 왕은 금세 잠에 빠져버렸어요. 왕비는 다음 날 아침 일찍 마찰을 준비하여 잠든 왕과 아버지를 싣고 옛날에 살던 오두막집으로 갔습니다. 잠든 왕은 그날 저녁이 되어서야 깨어났습니다. 사방을 둘러본 왕은 어리둥절하여 왕비에게 물었어요. 여기가 어디요? 제가 옛날에 살던 오두막집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여기에 와 있는 거요? 왕께서 제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궁궐에서 제일 가지고 싶은 걸 오두막집으로 가져가도 좋다고요. 전 당신을 제일 좋아하니까 이리 모셔온 것 뿐입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나의 왕비 어서 같이 궁궐로 돌아갑시다. 왕은 기쁜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왕비와 왕비의 아버지는 다시 궁궐에서 행복하게 살게 되었답니다. 쥐 덕에 결혼한 총각 옛날 옛날에 어느 마을 부잣집에 머슴을 사는 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힘도 세고 부지런하고 주인에게서 칭찬을 받는 머슴인데 장가를 가고 싶어도 시집 올 여자가 없어서 세월만 보내고 있는 처지였지요. 주인이 나서서 머슴을 장가 보내주면 얼마나 좋을까만 일꾼이 줄어든다고 하여서 주인은 장가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머슴이 밥을 먹다가 속이 상해서 먹다 말고 밥그릇을 윗목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던지 큰 쥐 한 마리가 방에 들어와서 그 남긴 밥을 먹어대는 것이었습니다. 머슴은 처음에는 쥐를 잡으려다가 저놈도 배고프고 사람에게 쫓겨 사는 신세니까 나와 다를 것이 뭐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잡지 않고 도리어 먹을 것을 더 갖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머슴은 그 쥐하고 친구가 되었어요. 밤이 되면 쥐가 들어와서 재롱을 떨고 가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세월을 보내는데 하루는 놀랍게도 쥐가 사람같이 말을 하였습니다. 종각 언제까지 혼자 살 것이오? 그러게 말이야. 하지만 나한테 시집올 여자가 있어야지. 내가 좋은 소리를 가르쳐 줄까? 선녀와 혼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말이야. 말도 마라. 선녀는 고사하고 이 비뚤어진 처녀라도 있으면 고맙겠어. 그러면 됐어. 저 산 속에 들어가면 큰 연못이 있지 않아? 거기 가서 밤에 숨어 있어. 그러면 선녀들 셋이 하늘에서 목욕을 하러 내려올 것이야. 그 중에서 옷 하나를 감추어두어. 그러면 옷 임자인 선녀는 하늘에 올라가지 못할 게 아니겠어? 그 선녀와 사는 거야. 다만 조심할 것은 아이를 셋 낳을 때까지 옷을 보여달라고 하여도 보여주어서는 안 돼. 쥐가 말한대로 하여서 머슴은 선녀와 살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둘 낳았을 때 하루는 쥐가 한말을 무심히 생각하고 선녀의 옷을 보여주었어요. 그러자 선녀는 아이들을 양손에 안고는 선녀 옷을 입고 하늘나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머슴은 상심하여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밥도 먹지 못하고 선녀가 그리워서 죽을 지경이었지요. 이때 쥐가 나타났습니다. 내가 처음에 뭐라고 하던가 제발 아이 셋을 낳을 때까지 비밀로 하라고 하지 않던가 이왕 지나간 일을 지금 와서 말하면 무엇을 하겠는가 다음 방법을 세워야지 미안하네 쥐 서방이 아니었더라면 선녀 구경이라도 했겠는가 이만큼 산 것만이라도 나는 만족하네 그러나 그저 한 번만 더 만나보았으면 좋겠네 그러자 쥐는 다시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머슴은 쥐가 가르쳐 준 대로 산에 가서 숨어 있다가 하늘에서 연못으로 물길러 내려온 두레박을 놀라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하늘나라에 있던 아이들은 아버지가 올라왔다고 반가워했어요 산녀도 그때는 미안하게 되었지만 이렇게 다시 만났으니까 이제는 떨어지지 말고 오래오래 살자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장인이 되는 하늘나라 임금은 이 사위를 싫어했어요 저놈이 우리 딸을 지상에 붙들어서 데리고 살더니 이제는 또 여기까지 올라왔구나 인간이 하늘에 온 것은 더러운 일이지 도로 지상으로 내려보내야겠다 임금은 임금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어려운 문제를 하나 내놓았습니다 들어라 들어라 지상에서 속임수를 써서 우리 딸 선녀와 산 것도 분해 넘치는 일인데 이제 하늘에 까지 올라왔으니 사람으로서 지나친 일이다 그러나 특별히 너에게 한 가지 문제를 줘서 이것을 해결하면 여기 살게 해주마 어떠냐 문제를 풀겠느냐 당장 지상으로 내려가겠느냐 장인어른 하늘에 올라온 것이 죄가 됩니까 여기에 엄연히 저의 처자식이 있기 때문에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시니 문제를 풀어야지요 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용기 하나는 훌륭하다만 이것을 풀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어서 말씀을 내리십시오 저기 고양이 나라에 이상한 마술 방석이 하나 있다 고양이 임금이 깔고 앉은 것인데 몇 사람이 앉더라도 반드시 한 사람이 앉을 자리가 남는 방석이다 이 마술 방석을 나에게 가져다 줄 수 있겠느냐 머슴은 처음 듣는 소리였습니다 마술 방석도 처음 듣지만 고양이 나라가 있다는 말도 처음 들었지요 그렇다면 그렇다면 쥐나라도 있을 게 아닌가요 문득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만 내가 선심을 써서 말을 한 필리 주겠다 그 말은 갈 때 한 번 올 때 한 번 결국 두 번 밖에 탈 수 없는 용마란다 어디든지 한 번만 그 말을 타고 갈 수 있다 어서 떠나거라 그래서 머슴은 용마에 올라타고 먼 길을 떠나기로 하였습니다. 선녀와 아이들은 성공하여 돌아오라고 하며 전송을 하였습니다. 용마야 쥐나라로 가자. 이리하여 총각은 쥐나라로 향했습니다. 지상에서 인연을 맺은 것은 쥐밖에 없었으므로 고양이에 대하여 잘 아는 쥐나라를 찾아가기로 하였습니다. 자기의 친구를 어떻게든지 수소문하여 알아내어 물어볼 생각이었습니다. 용마를 타고 달리고 또 달려서 드디어 쥐나라에 도착했습니다. 머슴은 붉은 용마를 밖에 세워두고 쥐나라에 들어갔어요. 거기 멈춰라. 수문장 쥐가 길을 막았습니다. 쥐나라의 쥐는 황소만 했습니다. 쥐털이 사람들이 입은 외투처럼 크고 빛났지요. 너는 누구냐? 쥐 대장이군요. 나의 친구를 찾아왔습니다. 우리 쥐나라에 너의 친구가 있단 말이냐? 친구의 이름이 뭐냐? 머슴은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쥐나라에서야 자기들의 이름을 갖고 있겠지만 지상에서 쥐는 다 같은 것이니까요. 쥐 대장, 내 친구가 있기는 있는데 이름은 모르겠소. 이놈 봐라. 이름도 모르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그러면 얼굴 생김새나 옷차림을 말해보아라. 친구라면 특징을 될 수 있겠지. 머리는 까맣고 입은 뾰족하고 꼬리가 있고 옷 색깔은 회색이고. 이놈아, 그러면 나도 네 친구란 말이냐? 우리 쥐들은 다 그렇게 생겼으니 더 자세히 말해보아라. 모르겠소. 그러면 도둑이 틀림없다. 우리나라가 먹을 것을 많이 저장하여 두었더니 노리는 놈이 많은데 바로 네가 그런 놈이구나. 재판을 내서 죄가 드러나면 우리는 너 사람이란 것을 잡아먹겠다. 여기도 흉년이 들어서 되도록 저장하지 않은 다른 것으로 먹고 살려고 하는데 마침 자랐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머샘을 꽁꽁 묶어서 임금 앞에 끌고 갔습니다. 아이고, 이게 웬일이오? 총각이 아니오? 그러면서 쥐나라 임금이 벗어발로 후다닥 뛰어 내려왔습니다. 바로 지상에서 친구가 되었던 쥐가 여기에 와서는 쥐나라 임금이 된 것입니다. 둘은 반가워서 얼싸 안 왔어요? 정말 오랜만에 만난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본 소문장은 어쩔 줄 몰랐습니다. 이분이 내가 평소에 말하던 분이시다. 하마터면 그늘날 뻔하였구나. 수문장, 너는 몰라서 그랬으니 어서 나가서 내 일을 보아라. 쥐 임금은 이렇게 말하고 머샘을 정중히 모셨습니다. 머샘은 쥐나라의 정승, 판서와 여러 벼스라치의 절도 받았습니다. 그런 후 임금에게 자기가 찾아온 까닭을 말했지요. 그 말을 다 들은 쥐나라 임금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것 참 고생을 단단히 하네 그려. 그런데 그 고양이 나라의 마술방석은 아무도 꺼내오지 못하네. 오죽하면 하늘나라 임금님도 못 꺼내와서 종각에게 부탁했겠는가. 그렇지만 자네라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하려면 우리나라 백성이 많이 죽게 되네. 고양이 밥이 쥐가 아닌가. 하필 고양이 나라에 그것이 있을 게 뭔가. 그러면서 골똘히 생각을 하였습니다. 종각도 그 말을 잘 알고 있었어요. 쥐가 고양이에게 간다는 것은 불 속에 기름통을 짓고 들어가는 것과 같았지요. 자살하러 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쥐나라 임금이 고민을 하며 망설이는 것이지요. 좋아. 우리가 희생을 하더라도 그 마술방석을 구해주겠네. 그러면서 쥐나라에서 제일 용감하고 눈치 빠르고 날쌘 용사를 결사대로 뽑았습니다. 너희들에게 중대한 임무를 주겠다. 고양이 나라에 가서 어떤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마술방석을 가져오너라. 예. 일동은 단단한 각오를 하며 떠났습니다. 쥐들은 고양이 나라에 가서 약을 올려 도전을 한 후에 고양이가 들어오기 어려운 구멍으로 잽싸게 들어갔습니다. 쥐란 놈들이 어처구니없게 도전을 하자. 고양이들은 모두 나와서 쥐를 잡으려고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나 좀처럼 잡지 못하니까 고양이 나라 임금까지 출동했어요. 죽을 줄 모르고 날뛰는 저 쥐란 놈들을 다 잡아 죽이거라. 화가 나서 이렇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임금이 나서니 궁궐을 지키던 용감한 군사들도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침내 마술방석을 지키던 군사들도 출동하였지요. 모두 나서서 저놈들을 잡거라. 고양이 임금은 화가 나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이때를 기다리던 도둑질로 유명한 쥐가 얼른 마술방석을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머슴은 마술방석을 얻자 바로 육마를 타고서 하늘나라로 달렸습니다. 쥐나라 임금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고양이 부대가 수격할까 보아 겁이 났기 때문이지요. 모든 일이 해결된 후 쥐나라 임금이 군사들을 점검하여 보니 사상자가 많았습니다. 우리 쥐나라의 용사를 많이 잃었구나. 이제는 성을 굳게 지키고 방어에만 힘쓰도록 하여라. 쥐 임금은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하늘나라에 돌아온 머슴은 그 마술방석을 하늘나라 임금에게 바치고 선녀와 다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 후의 머슴은 쥐나라에 감사의 뜻으로 많은 선물을 보내고 하늘나라에 있는 좋은 약을 보내서 부상병을 치료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 머슴은 하늘나라에서 살고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판단 옛날에 서당을 같이 다니는 조광주와 남곤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둘은 누가 공부를 더 잘하는지 모를 정도로 성적이 뛰어났고 우정도 말할 수 없이 깊었습니다. 서당훈장은 이 두 어린이를 보면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조광주와 남곤은 이제 16살 먹은 소년이 되고 머지않아 과거를 볼 작정이었습니다. 하루는 조광주가 남곤에게 말했습니다. 어이 우리 오랜만에 바람을 쐬러 산에 놀러가세. 과거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머리도 식힐 겸 그것도 좋지. 남곤도 승낙했습니다. 그래서 두 친구는 산으로 놀러갔어요. 길에는 놀러가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여자들도 있었는데 참으로 예쁜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공부만 하다가 밖에 나오니 그것만도 상쾌한데 더구나 처녀들이 길에 있으니까 기분이 오죽 좋았을까요? 가다가 조광주는 작고 뒤에 오는 처녀들에게 관심이 쏠렸습니다. 지나왔지만 뒤돌아보고 싶었습니다. 내가 왜 이럴까? 장차 큰 인물이 될 사람이 여자들에게 마음이 이리 쉽게 쏠려서야 어찌하겠는가? 그렇게 마음을 잡고 앞만 보고 나아가려 해도 자꾸 뒤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참지 못하고 기어코 뒤돌아 보았지요. 정말로 예쁜 여자들이 많았습니다. 한 번 보고 두 번 보니까 이제는 벌써 습관이 되었는지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약할까? 이제는 곧장 가야지. 사내 대장부가 이것이 뭐람. 그러고는 똑바로 갔습니다. 남고는 뒤를 돌아본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똑바로 앞만 보고 걸어갔습니다. 조강조는 남곤을 따라 뛰어가면서 속으로 부끄러워졌습니다. 나는 남곤만큼 수양이 안 된 사람이구나. 과연 나는 아직도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끄러워서 땀이 나는지 뛰어와서 땀이 나는지 모르게 온몸이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도 아가씨들이 자꾸 보고 싶어서 두리번거리기도 했습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한심한 일이었어요. 그날 저녁에 조강조는 어머니에게 낮에 일어난 일을 자세히 이야기하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수양이 부족해서 큰일입니다. 앞으로 이 나라의 큰 인물이 되려고 하는데 마음이 이렇게 약해서 어쩌지요? 아들의 말을 듣고 빙글의 미소를 짓던 어머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였습니다. 예야, 걱정 말아라. 내 나이에 그런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총각이 처녀를 보는 것이 뭐가 나쁘겠느냐. 사람이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마음이지. 어머니, 그래도 저는 남곤에 비하면 아직 멀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말을 듣더니 정색을 하면서 물었습니다. 남곤은 어찌했기에 너처럼 뒤돌아보지 않았느냐? 뒤돌아본 것이 다 뭡니까? 한눈 하나 팔지 않고 곧장 앞만 보고 갔습니다. 그래, 앞만 보고 가더란 말이냐. 예, 저는 창피해서 혼났습니다. 남곤에 비하면 저는 수양이 까마득합니다. 그러자 어머니 얼굴에 수심이 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들이 남곤보다 인격이 부족해서였을까요? 조강조는 어머니 안색을 보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나는 어머니에게 실망을 끼쳐드렸구나. 이제부터는 정신을 바싹 차리고 인격 공부를 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굳게 먹고 있는데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예야, 어서 짐을 꾸려라. 우리는 오늘 저녁에 아무도 모르게 이사를 가야 한다. 어머니, 어찌 된 일입니까? 우선 짐을 꾸려서 이사갈 채비를 하여라. 갑자기 당한 일이라 어리둥절하였지만 어머니 말을 따라 이삿짐을 꾸렸습니다. 가난한 살림이라서 오래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꼭 죄짓고 야간 도주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개 넘어 먼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전에 살던 곳과는 왕래도 못하게 어머니는 아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래서 조광조는 이유를 물어보았어요? 참으로 궁금했습니다. 광조야, 들어보아라. 젊은 사람은 젊은이답게 살아야 하느니라. 아름다운 처녀가 있는데 젊은이 심정이 어찌 잠잠하겠느냐. 아무런 감정이 없다면 나무나 돌 같은 목석이지. 네가 되돌아본 것을 나는 나무라지 않는다. 절이 들면 분별할 때가 있느니라. 나는 너 때문에 거기를 떠나온 것이 아니라 남곤과 사귀지 않도록 급히 이사를 온 것이다. 조광조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소양이 깊은 친구와 절교를 하게 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남곤은 목석 같은 사람이라 젊은이의 피가 끓지 않아 냉찬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이제야 알았구나. 겉으로 보면 수양이 있어 보이지만 속으로 자기도 마음은 처녀들에게 쏠렸을 것이다. 그것을 참는다는 것이 너희 나이에는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남곤은 한눈 하나 팔지 않았다지. 얼마나 모진 사람이냐. 먼 훗날 남곤이 정치를 한다면 인정사정 없는 무서운 정치를 할 것이다. 사람의 약한 점 미운 점을 헤아리지 않는 판단을 내릴 것이다. 어디 인간이란 것이 다 공자님 같은 성현이라더냐.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윗사람은 너그러움이 있어야 하느니라. 죄 지은 사람을 다음에 잘하라고 용서할 수도 있는 것이지. 그런데 남곤은 그런 아량이 적어서 사람을 많이 피 흘리게 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걱정한 것이다. 어떻게 그런 사람과 사귀게 하겠느냐. 그래서 떠나온 것이다. 거기서 같이 살면서 안 만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렇다고 남곤에게 내가 무서워서 떠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부랴부랴 떠나온 것이다. 조강조는 어머니의 판단력에 놀랐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그 친구는 큰일을 하여 나라의 기둥이 될 것입니다. 암 물론 그러기를 바란다. 그러나 지금은 너하고 같이 지내게 할 수는 없다. 어머니는 확고하게 말하였습니다. 조강조는 어머니의 판단력을 믿었어요? 훗날 조강조는 나라의 대신이 되어 바른 정치를 펴나갔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정적들에게 모함을 받아 젊은 나이 34살에 큰 뜻을 다 펴보지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조강조를 해친 정적의 우두머리가 바로 남곤이었답니다. 시장에서 제사 지낸 사람 옛날 옛날에 가난한 선비가 살았습니다. 워낙 가난해서 제사를 지낼 형편이 못되었어요. 돌아가신 아버지도 가난하게 살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자식된 도리로 사후의 영혼이라도 잘 잡수시도록 제사를 잘 지내고 싶었지만 마음만 가득할 뿐이지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제사한 날이 돌아왔습니다. 선비 내외는 걱정을 하였어요. 추운데 불을 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시원치 않은데 제사를 잘 지내기는 어려웠습니다. 때는 겨울이었어요. 찬 바람이 맞고 불었습니다. 선비는 고민을 하다가 사당에 들어가서 신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신조라는 것은 돌아가신 분의 이름을 새긴 영혼의 이름패인데 크기가 손바닥만한 참나무입니다. 평상시에는 잘 보관해 두었다가 제사 지낼 때 그 앞에 음식을 차려서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사진 같은 것이지요. 선비는 신조를 소매 속에 넣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표도 나지 않았습니다. 선비는 장터로 갔습니다. 섣달 대목이라 사람들이 설 준비를 하느라고 붐볐습니다. 좋은 음식거리도 많았습니다. 명절 무렵에는 제수를 장에서 많이 팝니다. 아, 우리 아버지는 이 불효자식 때문에 돌아가셔서도 명절날에 잘 잡수시지 못하는구나 나는 언제나 제사를 잘 지낼 수 있을까? 선비는 한숨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선비는 먼저 어물전으로 갔습니다. 좋은 생선이 많이 있었어요? 아, 저런 것을 사다가 제사를 지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비는 소매에서 진주를 반쯤 꺼내어 생선 쪽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소리로 신주에게 말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 일이 바쁘기도 하고 선비가 태연했으므로 시장 구경을 하는 줄 알고 아무런 눈치도 채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이 불효자식을 용서하십시오 여기에서 제사를 올리겠습니다. 많이 많이 잡수십시오 아버지 저것이 명태입니다. 잡수세요 저것은 조기입니다. 선비는 과일가게로 갔습니다. 또 신주를 반만 꺼내서 아버지를 부르며 소곤거렸어요. 아버지 저것이 대추입니다. 빨갛고 큰 것이 아주 제사에 어울리지요. 이것은 밤입니다. 이것은 배꼬요. 선비는 다음에 나물가게로 갔습니다. 아버지 많이 잡수세요. 여기에 도라지 나물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시장을 다니면서 아버지 신주에게 말하던 선비는 시장을 나가면서 이제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쌀밥 하고 국은 집에 있으니 거기 가서 잡수시지요. 선비는 집에 와서 김치 나물 몇 가지 쌀밥 한 그릇과 무탕국으로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아버지 나물 몇 가지만 올린 초라한 상입니다. 고기랑 과일은 낮에 시장에서 잡수셨지요. 그러니 그냥 잡수십시오. 그러면서 선비 내외는 정성스럽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남들은 명절이라고 즐거워 하는데 이들 부부는 쌀쌀하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을 위하는 마음만은 남 못지 않았습니다. 선비 내외는 제사상을 물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꿈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아버지는 대단히 만족하신 얼굴이었어요. 예야 오늘 내 제삿날 잘 먹었다. 오랜만에 여러가지 값진 것을 배불리 먹었구나. 그 넓은 시장에서 이것저것 다 먹었으니 어찌 배가 부르지 않겠느냐. 네가 내 심정을 어찌 모르겠느냐. 아들은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노여워하실 줄 알았는데 만족하다고 하시니 몸둘바를 몰랐습니다. 아버님 소자를 용서하여 주소서. 아니다. 원래 내가 재산을 너에게 남겨주지 못했으니. 다 내 잘못이지. 봄이 되거든 마을 하천가에 있는 모래 자갈밭을 일구어서 논농사를 짓고 뒷산 비탈에 있는 밭을 일구어서 밭농사를 지어라. 금년에 풍년이 될 것이니 못 쓸 땅을 개간하면 잘 될 것이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사라졌습니다. 깨고 보니 꿈이었어요. 부인도 잠을 깨었는데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 같은 꿈이었습니다. 부인에게는 귀한 아들까지 점지해 주겠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외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께 감사했습니다. 새해가 새해가 되었어요. 선비는 팔을 걷어올리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런 쓸모없는 땅을 일구어서 무엇 하느냐고 하면서 자기들 논밭을 붙이라고 하여도 아버지가 현몽하여 알려주신 대로 열심히 개간을 나였습니다. 오늘은 냇물가에서 내일은 산기슬개서 부부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일한 보람이 있어 그 해에 풍년이 들어서 많은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놀랐어요. 어떻게 그리 앞날을 잘 알았느냐고 여러 사람이 물었지만 선비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이제 식량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형편이 종피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듬해에는 작년에 손댄 곳을 더 넓혔습니다. 차차 재산이 늘어갔어요. 옛말에 소복은 재근이고 대복은 재천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보통 부자가 되는 것은 부지런이 제일이라는 말입니다. 나라에서 제일 가는 큰 부자는 하느님이 미리 정해주지만 작은 부자는 본인의 부지런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부지런이 일한 결과 차차 부자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귀한 옥동자도 나왔어요. 아기 아기는 무럭무럭 잘 자라고 집안 형편도 피어서 남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부부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더욱 받들고 제사를 더욱 잘 지냈습니다. 사람들도 이 부부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돌아가신 부모를 저렇게 위하여서 잘 사는데 살아계신 눈앞에 부모님을 잘 모시지 않아서야 되겠느냐고 하면서 너도 나도 부모를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는 효자 동네로 소문이 나고 부자 마을이 되어서 잘 살았다고 합니다. 새 사람이 된 며느리 옛날에 어느 곳에 시어머니를 박대하는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인을 한지 오래되었으나 아이가 없었어요. 모든 식구들이 기다려도 태기가 전혀 없어서 용하다는 의원을 찾아가서 좋다는 약도 먹어보고 산에 가서 산신령님에게 빌어도 보았으나 모두 허사였습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어느 절에 부처님이 영검이 많다는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아기를 낳을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라도 할 처지인 며느리는 그 말을 듣자마자 음식을 잘 장만해서 머리에 익고 집을 떠났습니다. 어머니 절에 갔다 올 테니 일을 저지르지 말고 있으세요 하고는 어린애에게 하듯이 시어머니에게 당부를 하고 집을 떠났습니다. 날이 덥지만 절에 가서 불공을 들여야 하므로 땀을 닦아가면서 산에 올라갔습니다. 절 문에 들어섰어요. 주지스님이 며느리가 오는 것을 천천히 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음식바구니를 내리면서 한숨을 쉬고 땀을 닦고 있으니까 주지스님이 며느리에게 가까이 오시더니 시주님은 아들을 얻고자 영검이 많으신 우리 부처님에게 불공을 들이러 왔습니다. 그려 네 어떻게 그리 잘 아십니까 다 아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주님은 우리 부처님에게 빌어도 아기를 못 가집니다. 어서 산을 내려가시지요. 무슨 말씀인지 영문에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십시오. 부처님보다 먼저 받들어 모실 분이 댁에 있으니 어서 가서 그분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아기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스님 저희 집에 가서 누구를 섬기라는 말입니까? 네 신발을 거꾸로 신은 사람을 잘 섬기십시오. 우리 집에 그렇게 미련한 사람은 없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못 신는 사람이 있을 턱이 없습니다. 시주님 여러 말씀 마시고 어서 집에 가보시면 자연이 알게 될 것이고 제 말대로 하면 좋은 소식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며느리는 음식을 다시 머리에 잇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세상에 우리 집의 신을 거꾸로 신은 사람이 있다니 더구나 그런 사람을 잘 섬기라니 알 수가 없구나 이렇게 불평을 하면서 내려왔습니다. 이윽고 며느리는 대문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부엌에서 불이 났게 나오더니 마루에 올라서는 것이었습니다. 올라섰다기보다는 기어 올라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당에 들어선 며느리 눈에는 마루에 오른 사람의 두 발이 정면으로 보이는 자세였습니다. 그 사람은 신발을 거꾸로 신고 있었지요. 누구였을까요? 바로 늙은 시어머니 였습니다. 며느리는 얼른 머리에 이었던 음식을 내려놓고 마루에 올라 방으로 기어서 들어가려는 시어머니의 발목을 붙잡으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잡힌 발을 배려고 동당거리면서 겁에 질린 채 말하였습니다. 예의야 나는 잘못한 것 없다. 네가 나를 이제는 붙잡고 때리려고 하는구나. 밥을 굶기고 눈을 흘기고 아무도 모르게 쥐어박더니 이제는 사정없이 배려고 하는구나. 며느리는 안타깝게 말을 하였습니다. 어머니 그렇지 않아요. 제 절 좀 받으세요. 절을 좀 자세히 보세요. 아니야. 네가 음식을 장만해서 절에 올라가기에 한참 있다가 올 줄 알고 배는 고프고 음식 냄새는 코를 찌르기에 부엌에 허겁지겁 들어가서 음식 몇 점 먹은 죄밖에 없다. 그것을 뒤집잡아서 또 나를 구박하려고 이러는 것이냐. 시어머니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며느리도 눈물이 났어요. 지난 날 시어머니에게 불효한 일이 후회가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시어머니에게 불효한 내가 먼 산의 부처님에게 빈다고 한들 무슨 연검을 바를 수 있을까. 죽은 조상 위하느니 산 조상 위해야 복을 받는다는 말이 나를 두고 하는 말이구나.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니 처음에는 대단히 놀랐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진심으로 잘못을 빌었거든요. 하지만 이내 며느리를 똑바로 보면서 네가 갑자기 이렇게 변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스님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하였어요. 시어머니가 자기 신발을 보니까 정말로 거꾸로 신고 있었습니다. 발 뒤꿈치가 발가락 있는 쪽으로 가고 왼짝이 오른발에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집에 분명히 신을 잘못 신은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집안의 우더른이면서도 며느리에게 구박을 받아온 시어머니 였습니다. 며느리가 잘못을 뉘우치고 새 사람이 된 것은 두말할 것도 없었지요. 며느리는 그동안 불효한 것을 씻기 위해서라도 시어머니를 열심히 공경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칭송을 한 것은 물론이고 더욱 반가운 것은 그달부터 태기가 있더니 마침내 아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시어머니를 공경하면서 모든 소원을 이루었으니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너무나 기뻤답니다. 며느리와 시아버지 옛날 어느 곳에 화목하고 근검 절약하는 집이 있었습니다. 이런 집이 잘 못 산다면 이상한 일이지요? 남보럽지 않게 잘 살았는데 아들이 자라서 장가를 가 예쁜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이 며느리는 다른 것은 나무랄 데가 없으나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낄 줄을 모른다는 것이었지요. 이 집 가운에 부지런 과 절약이 들어있는데 장차 이 집을 이끌어 갈 큰 며느리가 쌀도 함부로 버리고 밥도 개순몰에 흘려서 시궁창에 허옇게 떠내려가게 한 적이 많았습니다. 옛말에 밥이나 쌀이 시궁창에 있으면 첨벌을 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땀 흘려서 부지런히 농사를 지어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짓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부지런해도 쌀 한 톨을 구경하려면 봄부터 가을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야 하는 것이니까 그런 속담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몇 번이나 시어머니가 타이르고 시아버지가 화를 내도 며느리는 밥을 버리는 버릇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하루는 시아버지가 시궁창에 버려진 밥알을 바가지에 하나하나 주어 담았습니다. 며느리가 와서 자기가 죽겠다고 하여도 시아버지는 말없이 버린 밥을 다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며느리에게 잘 씻어오라고 하였습니다. 며느리는 얼굴을 붉히며 더러운 밥을 씻어왔습니다. 며느라기야 이 집은 우연히 저절로 된 집이 아니라 뒷글모아 대산으로 식구들이 절약해서 이룩한 집이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밥을 다 먹었답니다. 그부터 며느리는 쌀이나 밥을 함부로 버리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아들딸 낳고 그 재산을 늘려 가면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튼튼한 누런이 옛날 옛날에 한 왕비가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이를 몹시 알았습니다. 왕비 체면에 어긋날 정도로 아프다고 호소했어요. 인정이 많은 임금은 걱정이 되어 온 나라에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국에서 이름 있는 명의라 명의는 다 궁중으로 불러들여라. 임금의 명령이 떨어지자 전국에서 유명한 의원은 다 모여들었습니다. 왕비의 이는 낳았을까요? 아무 소용도 없었습니다. 임금은 화가 났어요. 들어라 명색이 명이라는 너희들이 왕비의 치통조차도 낫지 못하게 한다는 말인가? 너희들을 다 감옥에 가두겠다. 너희들 중에서 누가 중국에 가서 명약을 지어오지 않으면 가두어둔 너희들을 다 벌주겠다. 의원들은 면목이 없었습니다. 다들 감옥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하였습니다. 중국에 까지 가서도 약을 구해오지 못하면 정말로 큰일 남으로 회의를 거듭한 끝에 건강하고 용감하고 영리한 의원 두 사람을 뽑았습니다. 선생 두 분이 험난한 황해 바닷길을 건너가서 반드시 약을 구해 오십시오. 우리들의 목숨은 두 분에게 달렸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성공하고 돌아오기를 빌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비에 쓰라고 돈도 주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있는 여러 의원들은 우리나라에도 없는 약이 중국인들 있겠냐고 걱정이 태상 같았습니다. 그저 어떻게든 무사히 성공하고 돌아오기만을 빌 뿐이었습니다. 중대한 중대한 사명을 띠고 간 두 사람은 중국에 도착하여 여러 방면으로 약을 찾고 명의를 만나보았으나 다 허사였습니다. 중국의 의원들도 머리를 흔들었지요. 그렇다고 빈손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과 아직도 아파서 어쩔 줄 모르고 있을 왕비를 생각하면 반드시 약을 구해 가야겠는데 이 세상 어디에도 약은 없으니 안타깝기 그지 없었습니다. 벌써 3년이 흘러갔습니다. 중국에 간 두 사람의 머리는 백발로 변했습니다. 얼마나 고생스러우면 검은 머리가 희어졌을까요? 여보게 본래 사람은 땅에서 나왔지 않은가? 그래서 죽으면 땅으로 돌아가지. 그러니 약이라면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이 약이지 다른 것이 아닐 것이네. 그리고 이는 튼튼한 것이 제일이니까 쇳가루를 한 주먹 가져가면 될 것이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이만큼 노력을 하였으니 이 황토 흙과 쇳가루가 효암을 낼 것이니 이제 조국으로 돌아가세. 두 사람은 이렇게 말하면서 황토 한 주먹과 쇳가루 한 주먹을 종이에 싸가지고 중국을 떠났습니다. 돌아와 돌아와 보니 아직까지 왕비의 치통은 낫지 않았습니다. 의원들도 여전히 갇혀 있었지요. 임금도 많이 늙은 것 같았습니다. 경들은 참으로 고생했구나. 머리가 그렇게 새벌이다니. 그래 약은 구하였느냐. 네 너무 오래 기다리시게 하여서 황송합니다. 저희들은 중국에 가서 시에이를 만나서 비방 중에 비방을 얻었습니다. 그 비방대로 치통약을 극비리에 구하였지요. 실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다행히 약을 가지고 왔으니 안심하시옵소서. 왕위 님이 이 약을 내복하신다면 단번에 치통은 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심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이 약은 한밤중에 남들의 눈을 피해서 내복하셔야 합니다. 불에 비추어보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이면 약효가 사라지고 그러면 왕비님의 치통은 영원히 낫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이야 뭐 지키기 어렵겠느냐. 정말로 고맙다. 이 중성스러운 의원들에게 금으로 만든 술잔을 내리겠노라. 그리고 감옥에 갇혀있는 의원들을 전부 석방하고 노자를 주워서 고향에 돌아가도록 하여라. 왕비는 한밤중에 그 신비로운 약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왕비의 치통이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이를 보니까 색깔이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보다 더욱 튼튼해지고 더 이상 아픈 일도 없었답니다. 아마 대자연의 정신이 들어간 것이거나 지극한 정성의 결과가 아닌가 합니다. 옥리 가진 사람 옛날 옛날 어느 산골에 절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주지 스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 스님은 도토리묵을 좋아했어요. 도토리묵이라면 침이 저절로 나오고 배가 부른듯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도토리묵이 유난히 더 먹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도토리묵을 많이 먹을 수 있을까 하고 골똘히 생각하다가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옳지 좋은 수가 있다. 주지 스님의 마음이 즐거워야만 신도들의 복을 빚는 법이렸다. 그러니 전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 절의 신도들에게 지시를 내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스님은 신도들을 불렀습니다. 갑자기 스님이 부르니까 웬일인가 싶어서 신도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부처님이 게시하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도토리묵 불공을 가장 기뻐하신 문단은 게시 였습니다. 1년에 여러 번 도토리묵을 바치고 그때마다 많이 바치는 신도에게는 부처님이 큰 복을 내릴 것이며 나도 각별히 불공을 잘 드려드리겠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신도들은 대단히 기뻐하였습니다. 도토리묵은 비싸지도 않은 데다가 부지런히 산에 가서 도토리만 많이 있다면 묵을 만드는 것은 쉬웠으므로 복받기가 쉽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신도들은 부지런했습니다. 우선 도토리를 절에 나르는 것입니다. 도토리를 머리에 인 사람 등에 맨 사람 지게에 짓고 오는 사람 보따리를 든 사람 등등 절에 오는 길은 도토리 짐으로 가득 메워졌고 신도들은 땀 흘려 나르면서도 얼굴에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기뻐한 사람은 바로 주지 스님이었습니다. 이만하면 두고두고 맛있게 마음껏 먹을 수 있겠구나. 부지런히 신도들의 복을 부처님에게 빌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스님은 더욱 부지런히 불공을 들였습니다. 신도 중에 열성이 많은 여자가 있었어요. 복을 많이 받고 싶은 그 여자는 한 손에는 보따리를 들고 한 손은 머리에 임보따리를 붙들고 등에는 멜방을 해서 짐을 메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오는 길에 이야기도 나누는데 이 여자는 말 한마디를 안했습니다. 오직 도토리 나르는 일에만 열중이었지요. 사람들은 이 여신도의 열성에 놀라면서도 전혀 말을 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본래부터 말을 못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하루는 친구가 가까이 가서 입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입을 꼭 다물고 있었어요. 말하지 않기로 작정을 한 사람 같았습니다. 이상하다. 말을 잘하는 사람인데. 다들 궁금하게 여겼는데 절에 도착하고서야 그 수습깃기가 풀렸습니다. 손에 있는 보따리를 놓고 머리에 있었던 보따리를 내리고 등에 짊어진 것을 풀고 그리고 입을 열어서 입속에 물고 있던 도토리 몇 알을 내놓는 것입니다. 한 알이라도 더 많이 바치려고 입속에 까지 도토리를 넣어 온 것입니다. 같이 간 신도들은 이 여자의 열성이랄까 극성에 놀랐습니다. 저만한 열성이라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감탄했지요. 해마다 그 여신도는 그렇게 열심히 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이 보니까 앞니가 옥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옥니란 이가 안으로 들어간 이를 말합니다. 이것은 남보다 더 복을 많이 받으려는 욕심에서 입속에 까지 도토리를 넣고 다녀서 그리 된 것입니다. 주지 스님이 그 여신도를 위해서 특별히 불공을 드린 것은 물론 이었는데 부처님이 감동하여서인지 이 옥니 여신도는 진짜로 부자가 되었고 다른 소원도 이루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열성을 내는 사람은 성공을 한다는 뜻인데 이것을 잘 모르는 사람은 옥니 가진 사람하고는 말도 하지 말라는 말을 하곤 한답니다. 약속을 지킨 효자 옛날 어느 산골 동네에 홀 어머니와 아들이 살았습니다. 아들은 효성이 지극하여 동네 사람들의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하루는 어머니가 아들을 부르더니 고개 너머에 사는 어머니 친구 집에 배 한 피를 갖다 주고 바로 돌아오라는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다른 데에는 이러한 심부름을 해질력해 시키지 않았는데 오늘은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효성이 지극한 아들은 배 한 피를 끼고 어머니에게 갔다 오겠다고 절을 한 후에 길을 떠났습니다. 고갯마루에 올라서니까 거기에 이상한 사람 일곱이 불을 피우며 무엇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아들은 호기심이 났습니다. 여기에 사람이 산다는 말은 없었는데 이상하다. 어떤 사람들인지 가보자. 궁금증이 난 아들은 가까이 갔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큰 소리가 났습니다. 이놈아 너 잘 왔다. 아들이 놀라서 도망가려는데 일곱이나 되는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벌써 둘러싸 버렸습니다. 아들이 불빛에서 그들을 보니 맙소사 얼굴이 험악한 문둥이였습니다. 그때에는 문둥이가 아이를 잡아간다는 말이 있어서 무서웠던 시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친구 효자는 침착하였습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아저씨들은 여기서 뭘 하십니까? 이놈 봐라 우리는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너는 이 밤중에 어디를 가느냐? 어머니 심부름으로 고개 넘어 어머니 친구 댁에 갑니다. 우리가 너를 기다린 것은 통행세를 받자는 것이다. 통행세란 우리에게도 배 한 피를 가져다 달라는 것인데 만약에 집에 가서 가지고 오지 않으면 우리가 너희 집에 들어갈 것이고 너는 잘못하면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얼굴을 가까이 보였습니다. 어른거리는 불빛에 문둥이들 문둥이들의 얼굴은 한결 무섭게 보였습니다. 예 그럼 다른 데 가시지 말고 여기서 기다리고 계셔요. 제가 얼른 집에 가서 배 한 피를 더 가져다가 드릴 테니까요. 아들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이놈아 우리가 무섭지 않으냐? 약간 무섭긴 하지만 사나이답게 약속을 지키는 것이지요. 어허 그럼 이 배 한 피를 여기에 두고 어서 갔다 오너라. 만약 안 오면 알지? 아저씨들이나 어디 가시지 말고 기다리셔요. 그러면서 아들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아들의 말을 들은 어머니는 이미 문둥이들에게 배 한 피를 주고 왔으니까 다시는 거기에 가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밤은 깊어 갔어요. 아까 갈 때보다 더 무서운 분위기였습니다. 산 짐승 소리 부엉이 소리 어디서 짐승이 뛰어나올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곧장 산 고갯길로 걸어 갔어요. 옆 옆구리에는 문둥이에게 줄 배 한 피를 끼고 말입니다. 약속한 장소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기로 한 일곱 문둥이는 어디 가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상하여서 두리번거리고 나중에는 소리 내어 불러보았지만 아무런 기척도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약속을 지키기로 했는데 그러면서 아들은 아까 문둥이들이 장작불을 피우던 바위에 앉았습니다. 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고 아들이 맡긴 배 한 필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앉은 바위는 펑퍼짐한 넓은 바위인데 무심코 보니 그 바위 위에 북두칠성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아하 하늘나라 북두칠성이 나를 시험하려고 무서운 문둥이로 나타났구나. 어쩐지 그렇게 무섭지 않더라니 내가 겁이 나서 다시 오지 않을 줄 알았던 모양인데 북두칠성이 내 마음을 그렇게 몰랐을까? 아들은 바위에 있는 배 한 피를 마저 들고 고개 넘어 어머니 친구 집에 갔습니다. 어머니 친구는 이런 밤중에 웬일이냐고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그간의 이야기를 자세히 하였습니다. 어머니 친구가 놀라면서 말 했습니다. 내 말이 맞다. 북두칠성이 내려온 것이 틀림없다. 내가 어머니 심부름을 잘하는 효자인데다가 또 용감하게도 신의를 지킨 것을 보고 북두칠성이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아들은 그 말을 들으니까 더욱 착한 아들이 되고 싶었습니다. 이튿날 집에 돌아온 아들은 어머니에게 그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래 너는 복을 받아 잘 살 것이다. 착한 아들아. 하고 어머니는 대견하게 여겼습니다. 그 후에 정말로 아들은 벼슬도 살고 오래오래 잘 살았다고 합니다. 새로 부임한 감사 평양감사가 새로 부임해 왔습니다. 감사는 젊고 영리하여 의욕이 넘쳤어요. 감사는 자신이 자신이 재임하는 동안 평양을 조선 제1의 성으로 만들어 사람들에게 열아와 같은 칭송을 받고 싶었습니다. 평양성도 더 늘려 짓고 을밀대도 고치고 싶었지요. 그러나 관리들은 감사의 말을 잘 따르려 하지 않았습니다. 관리들은 백성을 뇌물이나 받아먹고 잔치나 하면서 무사태평으로 지내려고 했습니다. 그런 관리들의 속내를 파악한 감사는 속이 타서 죽을 지경이었어요. 평양감사로 온지도 어느덧 반년이 지났습니다. 마침내 감사는 이 관리들을 데리고 일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는 젊고 실력있는 관리들을 새로 뽑기로 했어요. 그것도 자신이 직접 나서서 말입니다. 감사는 먼저 기존 관리들 가운데서 올바른 자를 뽑을 생각으로 이방 이상의 직위를 가진 자들을 동원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관리들이 모이자 감사는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까지 내가 책도 많이 읽었고 벼슬도 두루 했고 평양에 온지도 반년이 넘었건만 풀리지 않은 것이 있다. 저기 저 대동강에 서너 마리 또는 대여섯 마리 무리를 지어 다니는 새가 무슨 새냐. 한 관리가 나서서 말랬습니다. 오리이옵니다. 오리라고 했겠다. 그럼 저 오리는 오리를 날아가도 오리라 하고 심리를 날아가도 오리라 하고 백리를 날아가도 오리라 한단 말이냐. 어째서 그러냐. 오리라고 한 관리는 더 말하지 못하고 감사의 얼굴만 멀뚱멀뚱 쳐다보았습니다. 뒤쪽에 있던 이방쯤 되어 보이는 젊은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처음에 오리라고 이름 지은 사람을 만나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감사나리께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무엇이냐. 산에 가면 할미새가 있습니다. 그 새는 새끼 떼도 할미새, 젊어서도 할미새, 늙어서도 할미새라고 합니다. 그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눈물입니까? 눈물입니까? 그것은 눈이 녹은 물이니 눈물이고 눈에서 흐른 물이니 눈물도 된다. 그렇다면 창으로 뚫은 창구멍도 창으로 뚫은 구멍과 창호지 구멍의 두 뜻이 동시에 있습니다. 할미새도 할미새라는 이름과 새의 나이는 다릅니다. 오리는 오리라는 이름과 오리가 날아가는 거리도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한 말에 두 뜻이 동시에 담긴 것과 그 뜻이 따로따로이거나 별개인 것이 있구나. 바로 그렇다. 세상 물건이나 그 이름들을 우리는 이렇게 해서 점점 그 뜻과 실체를 명확히 할 수 있다. 가령 여기 복숭아가 한 개 있다고 하자 그 복숭아가 크거나 맛있는지 알려면 다른 복숭아와 비교해보아야 하고 거기에 배와 자두 사과를 대신 넣어보면 과일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지식은 이렇게 해서 생기고 쌓여간다. 먹고 재산을 모으는데 급급하지 말고 생각에 생각을 거듭해라. 그러면 너희의 벼슬은 높아지고 뜻있는 일을 해서 후세의 이름을 남길 것이다. 여기까지 말을 마치고 감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관리들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 감사는 역대 어느 평양 감사보다도 평양 사람들을 위해 많은 일을 했습니다. 젊은이도 감사를 성심성의껏 도왔습니다. 나중에 그 젊은이는 시골 원님으로 나가 그곳에서도 큰일을 했답니다. 진지와 담배 옛날 아주 먼 옛날에 한 바보가 장가를 갔습니다. 그런데 워낙 바보여서 세상 물정을 도무지 몰랐습니다. 게다가 방금 한 일도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남의 놀림을 받고도 놀림 받은 줄 몰랐습니다. 반대로 바보의 아내는 슬기롭고 아름답고 착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무슨 실수를 할까봐 어쩔 줄 몰랐어요. 그래서 눈만 마주치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가르치고 실수를 저지르면 어루만지고 감싸주었습니다. 어느 날 바보는 아내와 처가에 갔습니다. 장가 들고 처음 가는 신행길이라 바보는 즐겁고 신이 나서 벙긋벙긋 웃으며 갔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낳고 길러준 부모님을 뵙는 일은 기뻤으나 남편이 어떤 실수를 저지를 지 몰라 마음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어른들께 격을 갖춰 인사할 줄 모르고 말도 함부로 했습니다. 생각 끝에 아내는 좋은 생각을 하나 짜냈습니다. 아내는 길고도 가는 질긴 실을 준비했습니다. 아내는 그 실 한 끗을 남편의 고추에 메고 다른 한 끗은 자기가 잡았습니다. 아내가 그 줄을 한 번 당기면 장인이나 장모에게 공손히 진지 많이 드시지요 하고 두 번 당기면 장인에게 담배 태우십시오 하고 세 번 당기면 주무십시오 하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제대로 하지 못할까 봐 신행길을 가면서도 연습을 거듭 했습니다. 틀을 지나면서도 아내는 실을 한 번 잡아당겼습니다. 바보 남편은 고추가 아파 말 했습니다. 아야 진지 많이 드십시오 어이구 아니 그 아야 어이구 소리는 하지 마세요. 아픈 걸 아프다고 하는 게 뭐 잘못이야? 그래도 꾹 참고 아프단 소리는 마세요. 알았어. 내릴 건너면서 아내는 실을 또 잡아당겼습니다. 진지 많이 드시지요? 이번에는 실을 두 번 잡아당겼어요? 담배 태우시지요? 아주 잘했어요. 그렇게만 하면 되겠어요? 아내는 세 번째도 연습하려다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까지 했다가는 서로 뒤엉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였습니다. 바보 남편과 아내는 고개 넘어 처가에 이르렀습니다. 장인과 장모는 버선발로 나와 사위와 딸을 반갑게 맞아들였어요. 바보 남편은 아내와 함께 장인 장모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절을 하자 곧 밥상이 들어왔습니다. 바보 남편은 장인과 밥상을 가운데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고추가 짜릿해 왔습니다. 바보 남편은 얼른 장인에게 인사를 드렸어요. 진지 많이 드시지요? 장인은 바보 사위가 인사하는 걸 보고 사람이 되어가는구나 싶어 속으로 흐뭇했습니다. 장인은 숟가락을 놓고 상을 물렸습니다. 아내는 부엌에서 시를 두 번 잡아당겼어요. 담배 태우시지요? 바보 남편은 저를 공손히 하면서 장인께 담배 태우기를 권했습니다. 장인의 입에서는 절로 웃음이 새어 나왔습니다. 여기까지는 일이 척척 잘 되어 갔습니다. 일은 바로 그 뒤에 벌어졌습니다. 부엌에서 일하던 아내는 소변이 마려워 측간으로 갔습니다. 아내는 얼른 다녀올 생각으로 씨를 부뜨막 북어 대가리에다 꽁꽁 묶어두고 나갔어요. 일이 꼬이려고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배가 고팠던지 고양이는 사방을 두리번거리다 부뜨막에 북어 머리를 보았어요. 고양이는 웬 떡이냐는 듯 부뜨막으로 훌쩍 뛰어올라 북어 대가리를 물고는 달아나려 했습니다. 북어 대가리에 묶인 실이 팽팽하게 당겼습니다. 방 안에 앉아있던 바보사 위는 고추가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바보사 위는 아야 소리를 지르려다 참고 말했습니다. 담배 태우시지요. 고추에 묶인 실은 계속 당겨졌습니다. 실은 한 번 당기고 두 번 당기고 세 번도 당기는 것 같았습니다. 바보 사위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어요. 진지 많이 드시지요. 담배 태우시지요. 진지 많이 드시지요. 아야 담배 태우시지요. 사위는 그만 울상이 되었습니다. 실은 1초간격으로 잡아당기고 거기에 맞춰 인사를 빠르게 하다보니 진지 많이 드시지요. 는 진지가 되고 담배 태우시지요. 는 담배 가 되었습니다. 진지 담배 진지 담배 진지 담배 사위는 수없이 되풀이하며 고개도 수없이 끄덕였습니다. 사위가 진지 담배를 수십 번 되뇌이는 것을 보고 화가 침인 장인은 담배대로 밥상을 쳤습니다. 그놈의 진지 담배 좀 그만 하지 못할까? 장인은 방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장인이 문을 박차고 나가는 것을 보고 바보사위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보사위는 장인을 따라 나갔어요. 습관에서 변을 보던 아내는 아버지가 화가 나서 뛰어나가시는 것을 보고야 잘못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치마자락을 잡고 뛰어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아내는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그때에도 부뜸하게 고양이는 북어 대가리가 탐이 나서 계속 끈을 잡아당기고 바보 남편은 진지 담배 진지 담배를 신음하듯 되뇌었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사람이란 동물은 지혜롭고 참으로 강합니다. 하지만 사람보다 강한 것은 두려움이라고도 합니다. 사람은 두려움 앞에서 벌벌 떠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잊게 하는 것이 술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요? 그런데 그것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두려움은 어찌 해야 할까요? 누군가는 죽으면 두려움을 모두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죽음도 이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사랑을 실천하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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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